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도 신의티비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협력에 관한 속담 들어보셨지요? 이처럼 협력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어떠한 목표를 공유해 함께 힘을 합해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이 함께하면 어려운 일을 힘을 반만 들여서 할 수 있게 되는 것뿐 아니라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던 일을 둘이서는 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도 꿀벌과 파리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는 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꿀벌과 파리 꿀벌은 피곤했어요. 그런데 활짝 핀 꽃을 찾아 날아갔어요. 꿀벌은 하품을 쩍하며 꽃잎에 털썩 앉았어요. 그런데 꽃송이 안에는 이미 파리가 자고 있었어요. 파리는 잠을 깨운 꿀벌에게 화를 냈어요. 파리가 화를 내자 꿀벌도 기분이 나빴어요. 파리와 꿀벌은 물고 때리며 싸웠어요. 결국 파리도 꿀벌도 날개 한쪽이 떨어지고 말았죠. 꿀벌은 집에 가려고 걷고 잠깐 쉬었다가 걷고 또 걸었어요. 한참을 걷던 꿀벌 앞에 면못이 나타났어요. 어떡하지? 나는 이제 날 수가 없잖아. 꿀벌은 몹시 슬펐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꿀벌을 확 잡아챘어요. 너도 참 맛있겠다. 황소개구리는 입맛을 짭짭 다시며 꿀벌을 연못 한가운데로 데려갔어요. 황소개구리는 꿀벌을 연립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미 거기에는 한쪽 날개를 잃은 파리가 있었지요. 황소개구리는 저녁거리를 더 구하려고 다른 곳으로 헤엄쳐 갔어요. 파리와 꿀벌은 뾰로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파리가 조그맣게 투덜거렸어요. 꿀벌도 툴툴거렸지요. 그때 황소개구리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리는 무서워서 꿀벌을 끌어안았어요. 꿀벌도 파리를 꼭 끌어안았지요. 파리와 꿀벌은 벌벌 떨었어요. 날개도 파닥거렸지요. 그러자 파리와 꿀벌이 붕 떠올랐어요. 안 돼! 황소개구리는 파리와 꿀벌을 잡으려고 풀쩍 뛰었어요. 끈적이는 혀를 하늘 높이 쑥! 우욱! 황소개구리는 파리와 꿀벌을 향해 혀를 길게 내밀었어요. 하지만 잡지 못했지요. 파리와 꿀벌은 서로 꼭 끌어안은 채 멀리 멀리 날아갔어요. 연못에서 멀리 벗어난 파리와 꿀벌은 활짝 핀 꽃 위에 내려앉았어요. 파리와 꿀벌이 함께 지내기에 충분히 커다란 꽃송이었지요. 우리는 모두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천사들이에요. 서로를 보듬어 안을 때 우리는 하늘 높이 날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용감한 재봉사 어느 왕국에 꼬마 재봉사가 살았어요. 하루는 사과를 먹으려는데 파리들이 달라붙어 있었지요. 아니, 이 녀석들, 맛 좀 봐라! 꼬마 재봉사가 수건을 휙휙 휘두르자 파리 일곱 마리가 툭툭 나가 떨어졌어요. 꼬마 재봉사는 우찔대며 자기 허리띠에 이렇게 수를 놓았지요. 한 방에 일곱 한 방에 일곱 명을 쓰러뜨렸다고? 몸집은 작아도 힘이 아주 센가 봐. 꼬마 재봉사의 허리띠를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수근거렸어요. 그 소문을 들은 왕은 꼬마 재봉사를 기사로 임명했지요. 그러자 왕을 지키던 일곱 명의 기사가 찾아와 떠나겠다고 했어요. 왕은 충성스러운 기사들을 내보내기 싫었어요. 차라리 꼬마 재봉사를 내쫓고 싶었지요. 왕은 국립 끝에 꼬마 재봉사에게 말했어요. 백성을 괴롭히는 못된 두 거인이 숲속에 있다. 그 거인들을 물리친다면 내 사위로 삼고 이 달아의 절반을 주겠노라. 내 임금님 한 방에 일곱인데 그깟 돌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꼬마 재봉사는 시원시원하게 대답하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어요. 숲이 가까워지자 병사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러자 꼬마 재봉사는 병사들을 남겨두고 혼자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마침 거인들이 나무 밑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꼬마 재봉사는 주머니 가득 돌을 넣고 나무 위로 올라가 돌을 떨어뜨렸지요. 서로 돌을 던졌다고 여긴 거인들은 몹시 화를 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칼을 휘두르고 바위를 뽑아 던지며 거칠게 싸우다가 그만 둘 다 죽고 말았지요. 왕은 꼬마 재봉사의 지혜에 감탄했지만 공주와 땅을 내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명령을 내렸지요. 숲속에 사는 뿔 달린 난폭 한 마를 잡아오너라. 꼬마 재봉사는 이번에도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한 방에 일곱인데 말 한 마리쯤 문제없어요. 잠깐 사나운 멧돼지도 잡아오너라. 네 임금님 걱정 마세요. 꼬마 재봉사는 이번에도 혼자 숲속에 들어갔어요. 저기 긴 뿔이 달린 말이 있군. 뿔 달린 말은 꼬마 재봉사를 보자 달려들었어요. 꼬마 재봉사가 살짝 피하자 아주아주 긴 뿌리 그만 나무에 콕 박혀 꼼짝 못하게 되었지요. 사나운 멧돼지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꼬마 재봉사는 멧돼지를 잔뜩 약올린 다음 아주 작은 오두막 성당으로 도망쳤어요. 화가 난 멧돼지가 꼬마 재봉사를 뒤쫓다가 그만 오두막 성당 안에 몸이 끼어 옴짝달싹 못했지요. 그 틈에 꼬마 재봉사는 재빨리 빠져나왔고요. 아니 이럴 수가. 왕은 깜짝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약속을 미룰 수 없었지요. 왕은 내키지 않았지만 공주와 꼬마 재봉사를 결혼시켰어요. 사위가 재봉사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어느 날 밤 공주와 행복한 날을 보내던 꼬마 재봉사가 잠꼬대를 했어요. 실과 바늘이 어디 있지? 옷을 꿰매야 하는데. 어머 내 남편이 재봉사였다니. 공주는 깜짝 놀라 왕에게 일러바쳤어요. 오늘 밤 그 녀석이 잠들면 문을 열어놓아라. 왕이 공주에게 일러두었어요. 밤이 되자 병사들이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꼬마 재봉사가 잠들면 바다에 갖다 버리려고요. 그때 꼬마 재봉사가 또다시 잠꼬대를 했어요. 한 방에 일곱 무서운 거인도 둘이나 물리쳤지. 사나운 불 달린 말과 멧돼지도 잡았는데 문 밖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을 겁내겠어. 그 소리에 놀란 병사들은 허둥지둥 달아났지요. 꼬마 재봉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한 병사가 왕의 계획을 몰래 알려주었거든요. 이제 꼬마 재봉사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 뒤로 아무도 꼬마 재봉사에게 맞서지 않았어요. 또 백성들은 용감한 꼬마 재봉사를 아주 좋아했으니까요. 꼬마 재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할머니의 담요 눈이 소복소복 쌓인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바바 자라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겐 낡고 널찍한 이야기 담요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위에 옹기종기 모여 할머니가 조금조금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곤 했지요. 어느 날 니콜라이의 신발에 난 동그란 구멍이 할머니 눈에 띄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니콜라이에게 예쁘고 따스한 양말을 떠줘야겠구나. 그런데 그 해 겨울에는 눈이 하도 많이 와서 털실 장수가 마을까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털실도 없는데 양말을 어떻게 뜰 수 있겠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할머니는 향긋한 차를 한 잔 따랐어요. 그러면 생각이 잘 나거든요. 어머나, 세 모금도 채 마시기 전에 좋은 생각이 반짝 떠올랐답니다. 이 이야기 담요를 조금 풀어서 그 실로 양말을 뜨면 되겠구나. 모두 새근새근 잠든 깊은 밤 할머니는 더듬더듬 눈길을 헤치고 니콜라이네 집 문 앞에 양말을 살짝 놓고 왔어요. 며칠 후 아침 우체부 아저씨가 일하러 가려다가 우편물 가방에 폭신한 목도리가 감겨있는 것을 보았어요. 누가 이걸 떠주었는지 아세요? 아저씨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았어요. 다들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지요. 선생님은 교실 난로에 뗄 장작을 가지러 갔다가 장작 더미 위에 있는 포근한 장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바노프 아줌마는 펌프 옆에 놓인 고운 새 앞치마를 보았어요. 아줌마는 앞치마를 펄럭여서 빨랫줄에 앉아있던 까마귀떼를 쫓았지요. 존먹은 쇼를 두르고 다니던 반찬가게 아줌마는 살랑살랑 새 쇼를 쓰게 되었고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아이들은 이제 담요 위에서 서로 바싹 다가앉아야 했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날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아기 올가는 포근포근한 새 담요에 쏙 들어가 놀았어요. 고깃간 아저씨는 반질반질 대머리를 가려주는 멋진 털모자를 쓰고 으쓱거렸어요. 이야기 담요는 이제 너무나 작아져서 아이들은 서로 꼭 붙어 앉아야 했지요. 털이 드문드문난 재봉사 아줌마의 고양이가 폭신한 외투를 입고 나타났어요. 보란듯이 몸을 폭 부풀리며 가르랑거리자 모두들 더욱 궁금해졌어요. 이제 이야기 담요는 한올도 안 남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장을 찾아갔어요.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싶어졌거든요. 시장이 대답했어요. 바바자라 할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 알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모두 한데 모인 양말, 목도리, 장갑, 앞치마, 숄, 모자, 아기 담요. 그리고 외투 입은 고양이를 보세요. 할머니네 낡은 이야기 담요같이 생겼어. 근데 이제는 그 담요가 없어요. 니콜라이가 말했어요. 그렇구나. 시장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담요를 풀어서 이 모든 것을 짜신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할머니께 깜짝 선물을 드릴 차례구나. 할머니가 잠든 사이에 집집마다 담요에서 털실을 풀어냈어요. 그리고 털실 뭉치들을 할머니네 집 앞에 갖다 놓았지요. 아침에 문을 열던 할머니는 아이고 어머니나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털실과 그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은 처음 보았거든요. 털실 위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할머니, 이야기 담요를 새로 짜주세요. 아이들은 이야기를 들으러 할머니네로 갔어요. 알록달록 예쁜 새 담요가 환하게 반겨주었어요. 아이들은 그 위에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로 나누며 사는 어느 마을의 이야기였지요.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잘 가라며 아이들을 하나하나 껴안아 주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라의 스웨터에 난 구멍이 보이잖아요. 할머니는 알렉산드라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덕에 쌓인 눈이 아직도 안 녹아서 마을 어디서도 털실을 구할 수 없었지요. 할머니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갓잔 이야기 담요를 바라보며 빙글에 웃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물동이 이야기 옹기장이는 매일 옹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흙을 찾아서 언덕배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한참을 헤매다 적당한 흙을 발견하면 이렇게 주멀거리지요. 음, 좋아. 흙은 옹기장이를 빤히 올려다보았어요. 옹기장이는 흙을 자루에 푹푹 퍼 담았지요. 아, 답답해. 날 내려줘요. 흙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옹기장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흙자루를 메고 집으로 향했어요. 옹기장이는 흙 반죽을 주물러 대다가 물레에 올려놓았어요. 옹기장이는 물레를 돌리며 흙 반죽을 만지작거렸어요. 흙 반죽은 점차 커다란 물동이 모양으로 변해갔지요. 그리고 뜨거운 옹기감아 안으로 들어가 불에 달궈졌어요. 흙은 마침내 물동이가 되었어요. 물동이가 된 흙은 슬펐어요. 이젠 씨앗을 품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싹이 커갈 때 두근거리는 느낌도 가질 수 없겠지요. 바람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난칠 수도 없을 거예요. 난 물동이가 싫어. 물동이는 울고만 싶었어요. 며칠 후에 물동이는 시장 바닥에 앉아있었어요. 옹기장이가 팔려고 내놓은 것이었어요.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물동이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이거 얼마예요? 어떤 아줌마가 물동이를 만지며 물었어요. 싫어! 난 싫단 말이야! 물동이는 아줌마의 거친 손이 싫었어요. 언덕베기로 돌아가고만 싶었지요. 아줌마는 돈을 내고 물동이를 샀어요. 자, 집에 가자. 아줌마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었어요. 한 손으로 물동이를 바치고 걷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흔들흔들 물동이의 몸이 흔들렸어요. 이야, 신난다! 물동이는 점점 기분이 좋아졌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난을 칠 때처럼 신이 났어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지요. 물동이가 소리쳤어요. 난다! 하늘을 날고 있어! 샘가로 가는 길가에 노란 민들레가 피어 있었어요. 안녕, 나야 나! 물동이는 민들레에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민들레는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난 언덕베기 흙이야! 물동이가 소리쳤어요. 난 널 처음 보는데! 민들레가 고개를 갸우뚱 했어요. 길가에 피어있던 다른 꽃들도 물동이로 변한 흙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 물동이는 이제 흙이었던 때를 잊기로 했어요. 자신이 물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샘물아, 안녕! 물동이는 샘물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샘물이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느덧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길가에 하얀 눈이 쌓였어요. 물동이의 머리 위에도 눈이 쌓였지요. 눈이 녹고 다시 봄이 왔어요.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갔어요. 물통이요! 양철 물통이 왔어요! 언제부턴가 물통 장수가 나타났어요. 여기요! 여기도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양철 물통을 샀어요. 너도 물을 날랐다며 지나가던 양철 물통이 물동이를 보며 빈정거렸어요. 나처럼 가벼워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안 그래? 양철 물통이 뽐내며 으스댔어요. 흙으로 만든 옹기물똥이는 무거웠어요. 물동이는 아무 대답도 하기 싫었어요. 쉬니까 좋지! 양철 물통이 또다시 지나가며 말했어요. 누굴 약올리는 거야? 물동이가 소리쳤어요. 아니면 말고! 양철 물통이 희죽거리며 사라졌어요. 이젠 무얼 해야 하지? 물동이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난 이제 흙도 아니고 물동이도 아니야. 물동이는 슬퍼졌어요. 쓸모없어진 거야. 장독대 한쪽 구석에서 물동이는 별을 바라보았어요. 새싹을 안고 있지 않아도 좋아. 샘물을 나르지 못해도 좋아. 뭔가 할 수만 있다며. 하지만 물동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동이는 차츰 헌 그릇이 되어갔어요. 이제 아무도 물동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나도 언젠가는 할 일이 생길 거야. 물동이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똑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난 포기하지 않아. 물동이는 다짐도 해보았어요. 그렇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볕이 따뜻한 날이었어요. 고물장수가 장독대로 다가왔어요. 물동이 가져가도 돼요? 고물장수가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아줌마가 대답했어요. 보지도 않고 대답하다니. 물동이는 그런 아줌마가 서운했어요. 고물장수가 물동이를 손수레에 실었어요. 물동이는 손수레를 타고 고물상으로 갔어요. 고물상에는 물건들이 많았어요. 마당 가득 산더미처럼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물동이는 마당 한쪽의 자리를 잡았어요. 안녕? 옆에 있던 헌책이 인사했어요. 안녕? 물동이도 헌책에게 인사했어요. 우리 모두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 헌책이 말했어요. 며칠 후 헌책이 팔려나갔어요. 정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다음 날이었어요. 돗자리와 비닐 우산이 새로 들어왔어요. 안녕? 물동이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새로운 친구들이 물동이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우린 모두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 물동이는 헌책이 한 것처럼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돗자리와 비닐 우산이 좋아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때 아줌마의 고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동이는 귀가 번쩍 열렸어요. 바로 자신을 보고 하는 소리였거든요. 5천 원만 내주. 아저씨의 말에 아줌마가 돈을 내밀었어요. 물동이가 간 곳은 아줌마의 자그마한 꽃집이었지요. 내가 할 일이야. 아줌마가 물동이에 꽃을 꽂으며 말했어요. 꽃을 하나름 아는 물동이는 무척 행복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라진 괴물 옛날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가 혼자 살았어요. 밥도 혼자 먹고, 일도 혼자 하고, 잠도 혼자 잤지요. 그러니 쓸쓸하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했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먹다 남은 밥알을 조물락조물락 가지고 놀았어요. 한참을 주무르다 보니 제법 차진 반죽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그걸로 밤톨만한 네발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밭일을 하러 밖으로 나갔지요.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남게 되자 밤톨만한 짐승이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마침 방구석에 있는 바늘토막이 눈에 띄었어요. 밤톨만한 짐승이 꼬물꼬물 기어가더니만 바늘토막을 깔짝깔짝 씹어먹지 뭐예요. 목구멍이 따갑지도 않은지 꾸역꾸역 잘 또 삼켰어요. 쇠맛이 꿀맛인지 숟가락 젓가락도 죄다 먹어치웠어요. 밤톨만한 짐승이 참 별나기도 하지요. 그새 별난 짐승은 쥐만큼 자랐어요. 이제 방안을 휘젓고 다니며 쇠부치를 찾아 먹었어요. 아랫목으로 조르르 기어가 가위도 야금야금 씹어먹고 윗목으로 조르르 기어가 인두도 야금야금 씹어먹었지요. 찰칵 찰칵 쇠맛 좋다. 짐승은 쇠 문고리까지 뜯어먹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곧장 마을로 내려갔지요. 그새 별난 짐승은 개만큼 자랐어요. 이제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쇠부치를 찾아 먹었어요. 갑돌이네 부엌으로 발발발 달려가 부엌 칼 솟단지 아작아작 씹어먹고 을순이네 헛간으로 발발발 달려가 괭이 호미 삽까지 죄다 집어삼켰지요. 찰칵 찰칵 쇠맛 좋다. 그 꼴을 본 마을 사람들은 한숨이 절로 나와 아이고 못살겠네 아이고 못살겠어 괭이 호미 없으면 농사는 어찌 짓고 솟단지가 없으면 밥은 또 어찌 짓나 그새 별난 짐승은 송아지만큼 자랐어요. 이제 대장간을 차지하고 쇠부치를 다 털어먹었지요. 이리로 겅중겅중 걸어가 쇠 말뚝 쇠스랑 으적으적 씹어먹고 저리로 겅중겅중 걸어가 망치에 모루까지 죄다 집어삼켰지요. 찰칵 찰칵 쇠맛 좋다. 쇠부치란 쇠부치는 깡글이 없어질 판이니 마을 사람들도 눈뜨고 구경만 할 수는 없었어요. 작대기로 찔러보고 몽둥이로 때려도 보았죠. 하지만 짐승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은 우르르 관하로 몰려갔어요. 그러고는 사또 앞에 넓죽 엎드려 빌었지요. 사또 나리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별난 괴물이 마을을 마구 휘저고 다닙니다요. 사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별난 괴물이라니 자세히 좀 말해보아라. 사람들은 괴물이 무슨 짓을 하는지 낱낱이 일러받쳤지요. 그러자 사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쇠를 먹다니 세상에 그런 괴물도 있단 말이냐.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을 수가 없구나. 사또가 직접 포졸들을 이끌고 괴물을 찾아 나설 참이었지요. 호랑이도 제발하면 온다더니 마침 괴물이 관하 문꼬리를 뜯어먹고 있네요. 놀란 사또가 파르르 떨면서 소리를 질러댔지요. 냉큼 저 괴물을 없애지 않고 무얼 하느냐. 포졸들은 괴물을 향해 화살을 쌩쌩 쏘아댔어요. 하지만 화살은 괴물 몸뚱이에 부딪히자 톡톡 부러졌지요. 쇠를 먹고 자란 괴물이라 몸뚱이가 쇠덩이처럼 단단했거든요. 이번에는 포졸들이 창과 칼을 움켜쥐고 괴물한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괴물이 창칼 따위를 두려워할 턱이 있나요?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넙죽넙죽 집어삼켰지요. 포졸들은 힘 한번 제대로 못쓰고 뒷걸음질만 쳤어요. 사또가 약이 올라 바락바락 악을 쓰네요. 이놈들아 뽕무니만 빼지 말고 어서 괴물을 없애란 말이다. 하지만 창칼도 씹어먹는 괴물을 무순수로 죽이겠어요. 다들 우물쯤을 하는데 한 포졸이 꾀를 냈어요. 팔팔 끓는 기름에 쳐넣으면 어떨까요? 포졸들이 마을 한 가운데에 커다란 가마소트에 내걸었어요. 그 안에 기름 수십 통을 붓고는 장작불을 지폈지요. 드디어 기름이 팔팔 펄펄 끓어올랐어요. 포졸들은 굵은 밧줄을 들고 슬금슬금 괴물한테 다가갔어요. 냅다 밧줄을 던져 괴물의 목에 걸었지요. 자, 어서 이놈을 기름솥에 집어넣자. 포졸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괴물한테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괴물을 기름솥에 밀어넣었지요. 제 아무리 괴물이라도 펄펄 끓는 기름엔 못 견딜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숨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가마솥 옆구리가 툭 터지더니 줄줄줄 기름이 샜어요. 괴물이 죽기는커녕 가마솥을 뜯어 먹은 거예요. 가마솥도 쇠붙이로 만든 거잖아요. 괴물은 펄펄 끓는 기름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커다란 가마솥들 우걱우걱 죄다 먹어치웠어요. 그새 괴물은 황소만큼 자랐어요. 괴물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쿵쿵 올렸어요. 쇠 냄새를 찾느라 코를 킁킁거리며 쇠붙이란 쇠붙이는 닥치는 대로 집어삼켜 하지만 사또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두고 있었지요. 찬칼로도 못 죽이고 끓는 기름도 소용없고 무쇠 괴물 어쩔 거나 무슨 수로 없애겠나 모두들 괴물이 하는 짓에 멍하니 바라만 보았지요. 그때 구경하던 한 사내아이가 손벽을 쫙 치면서 외쳤어요. 아, 쇠를 녹이는 건 불이에요. 숯불로 괴물을 녹이면 돼요. 누군고 하니 대장간에서 잔심부름하는 사내아이였어요. 삿도나 포졸들이 생각해도 아주 그럴싸했지요. 사람들은 온갖 쇠붙이를 가져다가 들판에 집채만큼 쌓았어요. 그러고는 둘레의 수백 가마의 숯을 좌르르 깔아놓았지요. 그러자 괴물이 코를 킁킁거리며 들판으로 나왔어요. 쇠 냄새에 정신이 팔려 수 따위는 보지도 않았지요. 괴물이 허겁지겁 쇠붙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틈을 놓칠 리가 있나요? 숯더미에 불을 붙이고는 풀무지를 해댔지요. 풀무지를 할수록 활활활 불길이 치솟아 어느새 들판이 온통 시뻘건 불바다였어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괴물이 몸부림을 쳤어요. 이리 위청 저리 위청 하는데 몸뚱이에서 불똥이 확확 튀고 쇠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화살에도 창칼에도 끄떡없던 무쇠 괴물이 비틀비틀 쓰러지네요. 흐물흐물 녹아내리네요. 마침내 괴물은 사라져버렸어요. 쇠덩이처럼 단단하던 몸뚱이가 모두 녹아 땅으로 스며든 거예요. 누군가 괴물한테 불가살이란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다는 뜻인데요. 괴물이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수근거렸어요. 불가살이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겠지. 그야 모르지 땅속으로 숨었으니 언제 다시 살아날지. 오늘의 동화 젓가락과 용 홍콩의 어느 항구에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멋진 음식점이 있었어요. 음식점은 초록색 귀화로 덮인 지붕과 창문이 많이 달린 화려한 귀화집이었어요. 밤이면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몰려왔지요. 음식점 한 구석에는 젓가락이라는 잿빛 생지가 살고 있었어요. 젓가락은 달빛 어스름한 밤이 되면 밖으로 쪼르르 나와서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음식점 문 안 양쪽에는 황금색 용 두 마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붉은 기둥에 조각되어 있었어요. 젓가락이 달빛 아래에서 수염을 닦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둥에 나무용 조각 하나가 젓가락에게 소곤거렸어요. 예, 젓가락아 이리 올라와 내 말 좀 들어주겠니? 젓가락은 흠칫 놀랐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용의 꼬리 위로 폴짝 뛰어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기둥을 빙글빙글 돌아 용의 머릿게에 멈춰서서 말했어요. 이쯤이면 되겠지? 그러자 용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에휴, 널 안 잡아먹을 테니 걱정 마. 난 오랫동안 꼼짝할 수도 없었는걸. 당연하지. 넌 나무로 만들어졌잖아. 맞아. 그렇지만 얼마나 날고 싶은지 몰라. 갑갑한 지붕 밑을 떠나 높은 하늘을 둥실둥실 날고 싶어. 달빛이 환한 숲과 높은 산 위로 헐헐 날아가고 싶다고. 날 풀어주면 너도 데려가 줄게. 젓가락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난 널 풀어줄 수가 없어. 그러자 용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푸 할아버지라면 하실 수 있어. 오래전에 나와 형을 조각한 분이시거든. 그때도 나이가 많아 눈이 잘 안 보이셨는데. 젓가락아, 네가 가서 푸 할아버지께 부탁 좀 해줄래? 이튿날 아침, 젓가락은 배를 타고 나무 조각장을 찾아갔어요. 푸 할아버지는 작은 배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젓가락은 식탁 위에 폴짝 올라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나무용을 움직이는 법을 아신다면서요? 푸 할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말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음식점에 황금용이 보낸 모양이구나. 언젠가 그 녀석이 날고 싶어 할 줄 알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만든 가장 훌륭한 용이거든. 푸 할아버지는 나무 피리를 꺼냈어요. 이 노랫가락을 잘 기억해 두렴. 그 가락에는 짓박 위에 노래 소리와 찰랑이는 물소리가 들어 있어. 할아버지, 한 번만 더 불어주세요. 젓가락은 몇 번이고 들으면서 가락을 외웠어요. 꼭 보름날 밤에 피리를 불어야 한다. 푸 할아버지가 젓가락에게 피리를 건네주었어요. 드디어 보름날, 둥근 달이 두둥실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젓가락은 용의 어깨 위에 앉아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나무용이 꿈틀꿈틀 기지개를 펴더니 기둥에 감긴 몸을 천천히 풀었어요. 어서 타, 함께 여행을 가자. 젓가락은 용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기다란 수염을 꼭 쥐었어요. 용은 달빛 환한 밤하늘 위로 높이 날아올랐지요. 와, 난다, 날아! 물 위에 음식점이 까마득히 내려다 보였어요. 커다란 항구에는 온갖 불빛이 반짝거리고 시원한 밤바람이 코끝을 스쳤어요. 젓가락은 용을 타고 밤새도록 하늘 위를 날아다녔어요. 아름다운 왕비가 잠든 하얀 궁궐이랑 남쪽 나라 황금 궁전도 보았지요. 동틀 무렵 젓가락과 용은 음식점으로 되돌아왔어요. 용은 기둥을 감고 다시 나무용이 되었지요. 피곤한 젓가락은 용의 입속에 이부자리를 폈어요. 그 뒤로 보름달이 뜰 때면 용과 젓가락은 지붕 위로 힘껏 날아올라 불빛 찬란한 도시와 달빛 비치는 숲 높은 산 위로 날아다녔답니다. 오늘의 동화 플랜더스의 개 플랜더스 마을에 그림을 잘 그리는 네로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로는 할아버지와 우유를 배달하며 힘겹게 살았지요. 어느 날 네로는 주인에게 채찍을 맞으며 무거운 짐수레를 끄는 불쌍한 개를 보았어요. 개가 매를 견디다 못해 쓰러지자 주인은 개를 팽개치고 가버렸어요. 네로는 끈끈거리며 다친 개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할아버지와 네로가 정성껏 돌보자 개는 곧 기운을 차렸어요. 할아버지 이 개를 파트라슈라고 부를래요. 파트라슈도 자기의 이름이 좋은지 꼬리를 살랑거렸지요. 며칠 뒤 네로와 할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나서는데 파트라슈가 수레를 턱 막아서는 거예요. 파트라슈 수레를 끌고 싶니? 이날부터 네로는 파트라슈와 단짝이 되어 함께 우유를 배달했어요. 네로의 친구 아로와도 파트라슈를 무척 좋아했어요. 셋은 이따금 들판으로 놀러갔지요. 아로와의 생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로와 생일 선물로 널 그려줄게. 하지만 아로와의 아버지 코제츠 씨는 딸이 가난한 네로와 어울리는 게 못마땅했지요. 어느 날 네로는 들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파트라슈가 뛰어오더니 네로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겼어요. 파트라슈 무슨 일이야? 파트라슈를 따라 집으로 와보니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요. 네로는 우유배달을 끝내고 돌아갈 때마다 화가 루벤스의 그림이 걸린 교회에 들렀어요. 하지만 한 번도 그림을 본 적은 없었어요. 커튼을 가려져 돈을 내야만 볼 수 있었거든요. 난 루벤스 같은 화가가 되고 싶어. 돈이 생기면 맨 먼저 저 그림을 보러 올 거야. 파트라슈는 눈을 껌뻑거리며 네로를 올려다 보았어요. 어느 가을 날 네로는 우유배달을 하다가 벽보를 보게 되었어요. 곧 미술대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지요. 네로는 꿈에 부풀었어요. 파트라슈 1등하면 상금이랑 물감을 준대 상금을 받으면 할아버지에게 약을 사드릴 거야. 내게도 만난 걸 사줄게. 네로는 잠을 주려가며 대회에 내 그림을 그렸어요. 파트라슈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네로 곁에 꼭 붙어 있었지요. 드디어 그림을 내는 날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네로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말 네가 그린 거니? 대단하구나. 네로는 쑥스러웠지만 칭찬을 받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어느 날 밤 아루완의 집 창고에 불이 났어요. 코제츠 씨는 네로를 의심했지요. 네로? 네 짓이지? 줄곧 이곳을 얼신 걸었잖아. 아니에요. 아루와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려고 잠시 서상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코제츠 씨는 사람들을 부추겨 네로에게 우유배달을 못 맡기게 했어요. 게다가 며칠 뒤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지요. 네로는 파트라슈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미술대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네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네로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어요. 네로가 터벅터벅 눈길을 걷고 있는데 톡 돈이 가득 든 지갑이 발에 걸렸어요. 어? 코제츠 씨의 이름이 새겨져 있네. 네로가 지갑을 내밀며 아루와에게 부탁했어요. 파트라슈가 종일 굶었으니 먹을 것 좀 줄래? 그러고는 파트라슈만 남겨둔 채 가버렸어요. 얼마 뒤 코제츠 씨가 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네로가 주워왔다고? 그런 아이인 줄도 모르고 지갑을 받아든 코제츠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파트라슈는 아루와가 준 수프를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문이 열린 틈을 타 재빨리 달려나갔지요.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파트라슈는 네로의 냄새를 따라 달리고 달렸어요. 마침내 안에 쓰러져 있는 네로를 찾았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와 그림을 가린 커튼을 들쳤어요. 파트라슈, 보이지? 루벤스의 그림이야. 네로의 뺨 위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 네로와 파트라슈는 꼭 껴안고 죽어 있었어요. 한 화가가 네로를 찾아왔다가 몹시 안타까워했어요. 내 그림이 진짜 최우수상감이었단다. 제자로 삼으려고 찾고 있었는데 아로와는 네로를 끌어안고 슬피 울었어요. 크리스마스 종소리도 슬프게 울려 퍼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삼색 고양이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뱃사람들은 삼색털 고양이를 배에 태우면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면 세상 끝 바다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진주호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연꽃호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진주호가 바다 절벽으로 떨어졌다. 얼마 뒤 연꽃호도 바다에 나갈 준비를 했어요. 때마침 삼색털 고양이 한 마리가 도둑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자, 비단은 이쪽으로, 도자기는 저쪽으로 선원들은 먼 나라에 내답할 물건들을 조심조심 옮겼지요. 요리사는 솥단지를 옮기고 재봉사는 가위와 천, 실과 바늘을 들고 왔어요. 꼬마 선원 히로는 지도와 나침반을 챙겼지요. 자, 이제 출항한다. 선장이 소리치자 항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장님, 삼색털 고양이가 빠졌는데요. 히로는 생선 한 마리를 들고 쪼르르 부두루 내려갔어요. 그러자 생선 냄새를 맡은 삼색털 고양이가 눈을 반짝 떴어요. 고양이가 킁킁대며 히로에게 다가왔어요. 히로는 그 틈을 타 삼색털 고양이를 붙잡아 연꽃호에 태웠지요. 뿜웅 배가 물살을 가르며 출발했어요. 요리사는 지글지글 요리를 하고 재봉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어요. 선장은 지도를 들여다보았지요. 고양이는 배 안 여기저기를 기웃거렸고요. 바다로 나간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어요. 잠잘 곳을 찾아 어슬렁거리던 고양이가 쌀가루 통 안으로 폴짝 뛰어올랐어요. 요 녀석 당장 나오지 못해? 요리사가 고양이를 쫓아냈어요. 고양이는 선장실에 들어가 지도 위로 훌쩍 뛰어올랐지요. 지도에는 쌀가루가 묻은 고양이 발자국이 콩콩콩 찍혔어요. 선장도 고양이를 쫓아냈지요. 고양이는 가판에서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배가 물결에 출렁일 때마다 돛에 매달린 밧줄이 자꾸 툭툭 치는 거예요. 짜증이 난 고양이가 밧줄을 휙 후려치자 돛의 방향이 살짝 바뀌고 말았답니다. 한편 선장은 지도 위에 찍힌 고양이 발자국을 보고 고개를 갸욱거렸어요. 음 발바닥처럼 생긴 이 섬들은 뭐지?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모양이군. 기잡이에게 배를 북쪽으로 돌리라고 해. 몇 주가 흘렀지만 아무도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선장은 낮에는 지도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밤에는 별들을 보며 얼굴을 찡그렸지요. 별자리가 모두 뒤죽박죽이야. 설마 바다 절벽에 온 건 아니겠지? 그러자 히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우리에겐 행운의 삼색털 고양이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선장은 다시 가판으로 나갔어요. 그때 고양이가 찻잔을 쓰러뜨렸어요. 그 바람에 찬물이 쏟아져 지도의 섬들이 몽땅 지워지고 말았지요.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니 철썩 큰 파도가 연꽃호를 덮쳤어요. 바닷물이 가판으로 쏟아지고 물건들이 파도에 휩쓸려갔지요. 돛이 찢어졌다. 재봉사는 허겁지겁 돛을 기워야 했지요. 허둥지둥 접시를 나르던 요리사가 잠자던 고양이의 꼬리를 꽉 밟았어요. 깜짝 놀란 고양이는 우리로 도망쳤어요. 그때 파도가 철썩하더니 배가 기웃둥 기웃둥. 고양이는 얼떨결에 젖소의 등 위에 올라탔지요. 날카로운 고양이 발톱이 젖소의 등을 찔렀어요. 음을... 젖소는 아파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 바람에 닭장우리가 우지끈. 암탉들이 푸드덕거리며 달아났지요. 암탉 한 마리가 재봉사 머리 위에 내려앉았어요.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바느질하던 재봉사가 팔을 휘졌다가 바늘로 선장의 팔을 쿡 찔렀어요. 아, 뜨거! 선장은 그만 배의 키를 놓치고 말았지요. 빙글빙글 돌던 배가 얼음섬에 쾅 부딪혔어요. 부서진 배 안으로 쑤아 차리싼 바닷물이 밀려들어왔지요. 배를 버려라! 선장이 외치자 선원들이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요리사는 솥단지를 안고 풍덩, 재봉사는 바늘과 실을 들고 풍덩, 히로는 삼색털 고양이를 안고 풍덩, 암탉과 젖소도 풍덩. 하지만 마지막으로 선장이 풍덩 뛰어내리자 연꽃호는 꼬르륵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답니다. 쌀가루 통에 바닷물이 스며들었어요. 쌀가루가 퉁퉁 불더니 통이 펑 터졌어요. 쌀가루가 눈가루처럼 폴폴 떨어졌지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기 진주호가 보인다! 진주호 난간에는 다른 삼색털 고양이가 앉아있었어요. 연꽃호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구조되었어요. 히로가 선장에게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배가 부서지고 장사할 물건을 다 잃었는데 말이냐. 그래도 삼색털 고양이 때문에 모두 살았잖아요. 선장은 히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색털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며 콜콜 낮잠을 자네요. 드디어 마음에 꼭 드는 자리를 찾은 걸까요? 오늘의 동화 공주와 공작춤 옛날 옛적 라오 왕국에 폰나봉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폰나봉 왕자는 아주 잘생기고 지혜롭고 착한 왕자였답니다. 어디 한군데 빠지는 것이 없어 딸을 가진 신하라면 누구나 자기 딸을 왕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지요. 왕자는 매일같이 신부감을 만나야 했지만 그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는 재상의 딸도 있었는데 그 아가씨는 욕심이 많고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지요. 어느 날 폰나봉 왕자는 호위병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언제나 왕자를 따라다니는 사냥개와 끄꼬리도 함께 갔지요. 사냥감을 쫓아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궁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호수까지 와버렸어요. 호수는 얼마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같았어요. 멀리 수평선이 보일 정도였지요.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호위병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사냥개와 끄꼬리만이 왕자 곁에 남아 있었어요. 사방이 너무 어두워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왕자는 하는 수 없이 호수가의 고목 아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새벽 역해 잠이 깬 왕자는 꿈결인 듯 어슴풀에 반짝이는 호수를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수평선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가 싶더니 반딧불이 같은 일곱 개의 빛이 나타났어요. 빛은 왕자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어요. 다가올수록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밝아졌지요. 왕자는 얼른 일어나 고목 뒤로 몸을 숨겼어요. 호수 가장자리까지 날아온 그 빛은 놀랍게도 아름다운 공작이었어요. 일곱 마리의 오색 찬란한 공작들이었지요. 왕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답니다. 공작들은 호수 위를 부드러운 날개짓으로 몇 바퀴 돌더니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그리고는 기탈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보름달처럼 환하고 아름다운 일곱 아가씨가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너무 놀란 왕자는 입까지 딱 벌어졌어요. 일곱 아가씨는 저마다 빼어나게 아름다웠으니까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일곱 번째 아가씨가 왕자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렇게 찾고 찾던 신부감을 이런 곳에서 찾게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왕자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일곱 아가씨들은 왕자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몸을 씻고 물장난을 치며 즐겁게 놀았답니다. 아가씨들의 웃음소리가 호수 위로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왕자는 사냥개를 시켜 일곱 번째 아가씨의 기탈옷을 몰래 물고 오게 했답니다. 그리고는 사납게 지져대도록 명령했지요. 깜짝 놀란 아가씨들은 허겁지겁 기탈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일곱 번째 아가씨는 날아갈 수 없었답니다. 언니들, 내 기탈옷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줘요. 하지만 언니들은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왕자의 사냥개가 너무 사납게 지져댔거든요. 여섯 마리 공작들이 다 날아가자 사냥개가 짓길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꾀꼬리가 막내 아가씨에게 나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달처럼 곱고 아름다운 아가씨, 아가씨의 기탈옷은 저기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막내 아가씨는 꾀꼬리를 따라 고목 가까이 왔어요. 그러자 고목 뒤에 숨어있던 폰타봉 왕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왕자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가씨의 몸을 가려주며 말했답니다. 저는 라오 왕국의 폰타봉 왕자입니다. 제가 그대의 기탈옷을 숨겼지요. 그대의 아름다움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그대는 누구신가요? 아가씨는 몹시 당황했지만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찬파 왕국의 막내 공주, 지영나리입니다. 그대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대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은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 부디 저의 신부가 되어주십시오. 지영나리 공주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들과 함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은 몹시 슬펐지만, 폰나봉 왕자를 본 순간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폰나봉 왕자는 결혼을 약속하는 뜻으로 끼고 있던 금반지를 지영나리 공주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어요. 지영나리 공주도 차고 있던 옷팔찌를 폰나봉 왕자에게 주었지요. 그리고는 함께 말을 타고 궁으로 달려갔답니다. 꽤꼬리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고 사냥개가 뒤를 바짝 따라 달려갔지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매우 기뻐했어요. 당장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지고 며칠 동안이나 잔치가 벌어졌지요. 온 나라 사람들이 왕자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다만 욕심많은 재상에 따른 분을 참지 못해 집안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흥 나를 퇴짜놓더니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려온담 절대 용서 못해.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어요. 재상의 욕심과 못된 마음은 딸보다 더했지요. 재상은 왕자가 자기 딸이 아닌 제억나리 공주와 결혼한 것은 자신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여겼어요. 그때부터 재상은 왕사를 궁지에 몰아넣을 궁리를 했답니다. 재상은 부하들을 국경 가까이 보내 반란을 일으키도록 일을 꾸몄어요. 결혼식을 막 끝낸 폰나봉 왕자는 신혼을 보낼 사이도 없이 신부를 혼자 남겨두고 전쟁터로 떠나야 했지요. 물론 재상도 함께 따라갔답니다. 단란이 아주 크게 일어나서 왕자는 여러 곳에서 수많은 반란군들과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왕자는 용감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지요. 그런데도 재상은 왕자가 전쟁터에서 여러 번 패했다고 임금님에게 거짓 보고를 했어요. 임금님은 행여나 왕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다가 재상의 딸까지 점쟁이를 시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겠어요? 왕자의 신부인 지혁나리는 원래 마귀다. 왕자를 죽이려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번 반란도 지혁나리가 꾸민 짓이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몹시 놀랐어요. 폰나본 왕자는 임금님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왕자를 보호해야만 했어요. 소문을 고지곳대로 믿은 임금님은 지혁나리 공주를 화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고 말았답니다. 화형대 위에 오른 지혁나리 공주는 너무나 슬펐어요. 자신을 믿고 감싸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지금 먼 전쟁터에 가 있었으니까예요. 지혁나리 공주는 임금님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우리 찬파 왕국에서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을 빌기 위해 기탈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부디 은혜를 베푸시어 제가 이 풍습을 따를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임금님은 그 부탁만은 거절할 수가 없어 지혁나리 공주에게 기탈옷을 가져다 주도록 했지요. 지혁나리 공주는 화형대 위에서 기탈옷을 입고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른 사람들의 복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답니다. 날아갈 듯한 춤사위와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 소리에 구경 나온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었어요. 정말이지 지혁나리 공주가 마귀라는 소문은 믿기지 않았지요. 노래가 끝날 때쯤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혁나리 공주가 기탈옷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흰 구름 속으로 사라져가는 지혁나리 공주를 멍하니 쳐다보았답니다. 아니 한 마리 오색찬란한 공작을 보고 있었지요. 얼마 후 폰나봉 왕자는 반란군을 모두 무찌르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신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왕비님이 슬픈 얼굴로 지혁나리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왕자는 가슴을 치며 몇 날 며칠을 울다가 지혁나리 공주를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왕궁을 나선 왕자는 곧장 그 바다 같은 호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호수를 향해 소리쳐 불렀어요. 지혁나리,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그대는 어디로 간 것이오? 그러나 호수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메아리도 들려오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요. 폰나봉 왕자는 그런 호수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왕자는 지혁나리를 처음 만나던 순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소리쳐 불렀어요. 지혁나리, 제발 대답해 주오. 그대가 없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어찌 살아간단 말이오. 그 순간 호숫물이 솟구치더니 온통 눈부신 빛으로 둘러싸여 누군가가 올라왔어요. 나는 이 호수를 지키는 신이다. 지혁나리 공주는 찬파왕국으로 돌아갔다.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대의 마음을 갸룩해서 찬파왕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호수의 신은 폰나봉 왕자에게 원숭이 한 마리와 푸른 옥 하나, 화살 7개를 주었어요. 찬파왕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멀고 험하며 뜨거운 물이 흐르는 강을 건너야 하고 7개의 불산도 넘어야 하고 또 사람을 잡아먹는 독수리도 만날 거라고 했지요. 길은 원숭이가 안내해 줄 것이고 독수리를 만나면 푸른 옥을 입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몸이 아주 작아질 것이고 불산을 만나면 화살을 불산 꼭대기에 쏘으라고도 얘기해 주었죠. 그러면 불이 서서히 꺼질 것이다. 그러나 뜨거운 물이 흐르는 강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 다만 강을 건널 때 절대 뜨거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는 물로 변하고 만다. 내 말을 명심해라. 폰나봉 왕자는 원숭이를 앞세우고 길을 떠났어요. 이윽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르는 강이 나타났어요. 왕자는 겁이 났지만 마음을 굳게 다졌답니다. 왕자는 굵은 나무 토막을 주워 입에 꽉 물었어요. 뜨거워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는 원숭이를 어깨에 태우고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강물은 너무나 뜨거웠지만 왕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넜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높은 산 아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남쪽에서 사람이 제 발로 걸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요. 배가 고파 못 견디겠어요. 아내 독수리가 남편 독수리에게 퍼굿는 불평이었어요. 독수리 부부는 이미 왕자가 오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자는 굶주린 독수리 부부를 안심시키기 위해 원숭이를 먼저 보냈어요. 원숭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그 길로 원숭이는 독수리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 다음 왕자는 푸른 옥을 입에 넣었어요. 그러자 몸이 점점 줄어들더니 생지보다 더 작아졌어요. 왕자는 나뭇잎을 뒤집어 쓰고 독수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조심 다가갔지요. 남편 독수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 찬파왕국에서 주엄나리 공주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린다오. 거기 가서 물소와 소를 실컷 잡아먹자고. 왕자는 독수리 부부가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 독수리의 날개 밑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독수리 부부가 찬파왕국으로 날아갈 때 날개죽지에 매달려 함께 날아갔답니다. 찬파왕국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거대한 독수리 두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잔치상은 뒤엎어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그때 독수리 날개죽지에 매달려 있던 왕자가 입에서 옥을 꺼냈어요. 금세 원래 몸 크기로 돌아온 왕자는 남편 독수리를 칼로 찔렀답니다. 남편 독수리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고 아내 독수리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지요. 찬파왕국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폰나봉 왕자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이 용감 무쌍한 젊은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지요. 왕자는 의젓하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지엉나리 공주의 남편이자 라오 왕국의 왕자인 폰나봉이오. 공주를 찾으러 뜨거운 강을 건너왔소. 나를 공주에게 바래다 주시오. 폰나봉 왕자가 말을 마치자마자 사람들을 해치고 지엉나리 공주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얼싸 안았지요. 그런데 찬파왕국의 임금님은 아직 폰나봉 왕자를 자신의 사위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을 아내로 맞으려면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워야 한다. 이 찬파왕국에는 일곱 개의 불산이 있다. 불산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마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나는 그 불산에 불을 끌 수 있는 자에게 내 딸을 줄 것이다. 폰나봉 왕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활과 화살 일곱 개를 꺼내 한꺼번에 쏘았어요. 일곱 개의 화살은 제각기 일곱 불산으로 날아가 산 꼭대기에 정확히 꽂혔고 불꽃은 서서히 잦아들더니 마침내 완전히 꺼졌답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의 허락을 받은 폰나봉 왕자와 지영나리 공주는 찬파왕국에서 결혼식을 한 번 더 성대하게 치른 후 라오왕국으로 돌아왔어요. 왕자와 공주가 돌아오고 나서 재산과 그 딸이 저지른 죄가 낱낱이 드러났답니다. 두 사람은 가진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몸만 겨우 가린 채 나라 밖으로 쫓겨났어요. 임금님은 화형을 시켜라고 했지만 마음씨 착한 지영나리 공주가 목숨만은 살려주자고 애원을 했거든요. 그 뒤로 재산과 그 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지영나리 공주는 언제나 공작 깃털 옷을 입고 사람들의 행복을 빌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부터 전해진 공작춤은 오늘날 라오스에 있는 모든 춤의 기원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개와 고양이 옛날에 카미라는 어린 소년이 늙은 할머니와 단둘이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고 숲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건 카미의 몫이었지요. 어느 날 카미는 숲속 웅덩이에서 커다란 물고기 세 마리를 잡았어요. 오랜만에 할머니에게 맛있는 물고기 요리를 해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카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미는 한 사나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나이는 고양이 한 마리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막대기로 쿡쿡 찌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 가엾은 고양이를 왜 괴롭히세요? 가엾은 고양이? 이놈은 내 물고기를 훔쳐먹은 못된 고양이야. 사나이는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며 계속 고양이를 쿡쿡 찔러댔어요. 카믄 물고기 세 마리와 고양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저씨, 저한테 커다란 물고기 세 마리가 있어요. 물고기를 모두 드릴 테니 고양이를 제게 주세요. 사나이는 얼씨구나 좋다 하며 얼른 고양이를 내주었어요. 카믄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고양이를 본 할머니가 울었어요. 카믄 오늘은 고양이 고기를 먹는 거니? 아니에요, 할머니. 이 고양이는 집에서 기를 거예요. 카믄 할머니에게 물고기 세 마리와 고양이를 바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도 고양이를 불쌍히 여겨 집에서 기르도록 했답니다. 그날 할머니와 카믄은 저녁을 굶어야 했지요. 다음날 카믄은 먹을 것을 찾으러 다시 숲속으로 갔어요. 그날도 운이 좋았는지 또 물고기 세 마리를 잡지 않았겠어요. 카믄은 신이 나서 집을 향해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길에서 어제 그 사나이를 또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개를 때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렇게 착하고 귀엽게 생긴 개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착하고 귀엽다니 이 녀석이 얼마나 게으른지 아니? 시키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날마다 배가 고프다고 낑낑거린단 말이다. 오늘은 죽도록 때려서라도 이 녀석의 버릇을 고쳐놓을 테다. 카믄은 매를 맞고 있는 개가 불쌍했어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죽을 것 같았거든요. 배가 너무나 고팠지만 카믄은 하는 수 없이 물고기 세 마리와 개를 바꾸었답니다. 개를 데리고 오는 카믄을 보고 할머니가 물었어요. 카믄은 할머니에게 물고기 세 마리와 개를 바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저녁도 굶어야 했지만 마음 쉬고 온 손자를 대견하게 여겨 개를 기르도록 허락했답니다. 다음날 숲속으로 간 카믄은 덤불 속에서 커다란 알 두 개를 찾아냈어요. 카믄은 그게 거북의 알이라고 생각했지요. 얼마나 큰지 그 거북 알 두 개면 할머니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 거북 알만큼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거야. 며칠을 굶은 할머니께 오늘은 정말 맛있는 알 요리를 해드려야지. 카믄은 행여라도 알이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솥에 물을 가득 붓고 알을 삶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이 막 끓기 시작할 때였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솥뚜껑이 휙 날아가더니 솥 안에서 뱀 두 마리가 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카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굵은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뱀을 향해 막대기를 휘둘렀지요. 그러자 뱀 두 마리가 입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는 호망 여왕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를 강가에 풀어주면 호망 여왕이 당신에게 분명 큰 상을 내리실 거예요. 마음 약한 카믄은 이번에도 강가에 새끼 뱀들을 풀어주었어요. 조금 있으려니 강 저쪽에서 엄청나게 큰 뱀 한 마리가 스르르 다가왔어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그 뱀은 바로 호망 여왕이었지요. 너희들은 누구냐? 왜 여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냐? 새끼 뱀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들은 호망 여왕의 자식들입니다. 여왕님은 저희들의 어머니십니다. 그제야 호망 여왕은 몇 달 전에 숲속에서 잃어버린 알 두 개를 생각해냈어요. 찬찬히 뜯어보니 자기 자식이 틀림없었지요. 두 마리 다 무사히 살아있는 것을 보자 호망 여왕은 몹시 기뻐했답니다. 새끼 뱀들은 호망 여왕에게 오늘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호망 여왕은 새끼 뱀들이 약속한 대로 카메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이 보석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석입니다. 보석을 쓰다듬으면서 소원을 빌어보세요.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거예요. 카메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보석을 쓰다듬으며 소원을 말했지요. 먹을 것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머니 앞에는 온갖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그것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귀한 음식들로만 말이에요. 할머니와 카메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고양이와 개도 아주 실 겁먹었지요. 이제 할머니와 카메는 더 이상 배를 골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카메는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더 나이가 들어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지요. 할머니, 저도 어엿분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어요. 어엿한 젊은이가 되었으니 결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래, 너도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그런데 어쩌면 좋으냐. 이 산골 마을에 처녀라고는 한 명도 없으니 말이다. 신부감을 구하려면 도시로 나가야 한단다. 하지만 카메의 마음속에는 이미 점찍어놓은 신부감이 있었답니다. 바로 왕궁에 살고 있는 공주님이었어요. 공주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아름다워 온 나라의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래서 카메는 어려서부터 늘 공주님과의 결혼을 꿈꾸어 왔던 거예요. 카메는 공주님을 만나기 위해 왕궁이 있는 수도로 갔어요. 때마침 임금님이 온 나라의 방을 붙였어요. 공주에게 아름답고 아늑한 궁전을 지어 바치는 사람을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말이에요. 카메에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지요. 카메은 당장 왕궁으로 달려가 임금님을 배웠답니다. 제가 공주님을 위해 궁전을 짓겠습니다. 임금님은 카메을 보더니 왕궁이 떠나가라고 웃었어요. 이웃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왕자나 부자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인데 가진 것도 변변찮은 상골마을 젊은이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냐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공주를 위해 특별한 궁전을 오늘 밤 안으로 짓도록 하라. 궁전의 벽은 은으로, 기둥은 옥으로, 지붕은 금으로. 알겠느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당장 감옥에 갇힐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한 휘양찬란한 궁전을 그것도 단 하룻밤만에 지으라니 말이에요. 하지만 카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꼭 명령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보석이 있으니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눈이 부시도록 휘양찬란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땅에서 솟아올랐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비비고 볼을 꼬집고 고함을 지르느라 야단법 속이었지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기도 했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임금님도 입을 쩍 벌렸어요. 이렇게 된 이상 아무리 보잘것 없는 시골 젊은이라고 해도 공주와 결혼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카메은 마침내 공주님과 결혼을 해서 할머니와 고양이와 개와 함께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 일로 카메 요술보석을 가졌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어요. 그러자 욕심 많고 마음씨 나쁜 이웃나라 임금님이 카메 보석을 탐냈어요. 신기한 보석만 손에 넣는다면 이웃한 모든 나라를 손에 넣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마침내 이웃나라 임금님은 한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카메 궁전에 몰래 쳐들어왔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지요. 카메과 식구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궁전을 빠져나왔답니다. 그 귀한 요술보석까지 두고 말이에요. 요술보석을 빼앗겼으니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카메 눈앞이 캄캄했지요. 그때 고양이와 개가 요술보석을 찾아오겠다고 나섰어요. 카메 은혜를 갚을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둘은 밤새 달려 궁전에 다다랐답니다. 카메 살던 그 궁전에는 이웃나라 임금님이 제 집이냥 살고 있었지요. 고양이가 개에게 말했어요. 너는 밖에서 망을 봐. 내가 들어가서 보석을 찾아올게. 고양이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 여왕지를 붙잡았어요. 난 널 한 입에 삼켜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임금의 요술보석을 나한테 가져오면 살려주겠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내 말대로 해라. 여왕 지는 부하 쥐들을 시켜 보석을 찾아오도록 했어요. 이웃나라 임금님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쥐들은 보석 상자 속에서 요술보석을 찾아내왔어요. 고양이가 보석을 가지고 나오자. 개가 말했어요. 영리하게 보석을 잘 찾아왔구나.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야. 내가 물고 갈 테니 보석을 내게 줘. 너는 자주 짖어대잖아. 짖다가 보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안전해. 아니야. 절대로 짖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 귀한 보석을 입에 물고 짖을 수가 있겠니? 개는 잽싸게 보석을 빼앗아 물고는 마구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빠른지 고양이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밝아왔답니다. 정신없이 달리던 개는 개울가에 멈추어 섰어요. 목이 너무 말라 금새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개울물 속에는 물고기 떼가 한가롭게 노들고 있었어요. 나는 숨이 차서 죽겠는데 저것들은 뭐가 저리 신날까? 심술이 난 개는 그만 물고기 떼를 향해 컹컹 짖고 말았어요. 그 순간 입안에 있던 보석이 개울물에 퐁당 빠졌고 물고기 한 마리가 그것을 덥석 삼켜버렸지 뭐예요. 개울가에 막 도착한 고양이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개는 부끄러워 고양이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지요. 고양이는 요술보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물속을 뚫어져라 지켜보던 고양이는 물고기 한 마리를 잽싸게 낚아챘어요. 그건 바로 임금 물고기였어요. 고양이는 임금 물고기에게 부하 물고기들을 시켜 요술보석을 찾아오도록 명령했어요. 부하 물고기들은 곧 보석을 삼킨 물고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보석을 뱉어내게 한 다음 고양이에게 바쳤답니다. 보석을 다시 찾은 고양이는 개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고양이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개는 씩씩거리며 고양이를 앞지르기 위해 무작정 달려갔답니다. 쉬지 않고 달린 덕에 개는 고양이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요술보석은 고양이에게 있었지요. 개를 보고 기대에 잔뜩 부풀었던 캄은 너무 실망한 나머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때마침 고양이가 캄 앞에 나타났어요. 고양이는 캄의 손바닥 위에 보석을 뱉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요술보석을 말이에요. 캄은 고양이를 얼싸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했어요. 네가 날 살렸구나. 캄은 요술보석의 힘을 빌려 이웃나라 임금님을 몰아내고 다시 나라를 되찾았답니다. 임금님은 나라를 되찾은 데 공을 세운 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임금님이 된 캄은 왕비님과 할머니와 함께 그 뒤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참 고양이와 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석을 찾아온 그날부터 둘은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았답니다. 날마다 서로 물어뜯으며 싸웠지요. 보다 못한 캄임금님은 보석을 찾아온 고양이는 궁전 안에서 그러지 못한 개는 궁전 밖에서 살게 했어요. 이때부터 고양이는 집 안에서 개는 집 밖에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하지만 아버지 마저 동생 캄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새 어머니가 떰을 대하는 태도는 싹 달라졌습니다. 떰에게는 하루 종일 일만 시키고 깜만 예뻐하는 거예요. 떰이 손발이 부르트게 일하는 동안 깜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요. 어느 날 새 어머니가 떰과 깜을 불렀어요. 너희 둘이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오늘 저녁에 물고기 요리를 해줄 테니까 많이 잡아온 사람에게는 빨간 치마를 주지만 적게 잡아온 사람은 저녁도 못 먹을 줄 알아라. 빨간 치마는 새 어머니가 이온 마을에서 사온 아주 값비싼 것이었어요. 떰은 저녁을 굶지 않기 위해 깜은 빨간 치마를 갖기 위해 서둘러 강으로 달려갔답니다. 떰은 온종일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어요. 떰은 부지런한데다가 힘든 일도 잘 참고 해냈거든요. 떰의 바구니에는 어느새 물고기가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깜은 깜은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물고기 잡을 생각은 않고 멱을 감으며 놀기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아, 벌써 해가 지고 있어. 그만 집에 가자. 어, 정말 저녁이 다 됐네. 그런데 언니,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냥 가면 엄마한테 혼날 텐데 머리를 감고 가는 게 어때? 떰은 깜의 말대로 강물의 머리를 감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구니를 가지러 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바구니 가득 담겨있던 물고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떰은 허둥지 등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물고기는 찾을 수 없었지요. 떰은 그제야 깜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떰이 머리를 감고 있는 사이에 깜이 물고기를 가로채 달아나 버린 거지요. 새 어머니가 떰의 말을 믿지 않을 건 불을 보듯 뻔했어요. 떰은 강가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떰 앞에 나타났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그분은 바로 부처님이었답니다. 떰아, 눈물을 닦고 바구니를 들여다보아라. 떰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어요. 놀랍게도 바구니 안에는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가 파닥거리고 있었답니다. 그 물고기를 집에 가져가서 우물에 불어놓아라.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조금씩 먹이로 주워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떰은 바구니를 품에 안고 한다름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우물에 물고기를 풀어주었답니다. 그날부터 떰은 물고기에게 정성껏 먹을 걸 주었어요. 물고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떰이 소를 몰고 들로 나간 사이에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새 어머니와 깜이 그 물고기를 잡아먹어 버린 거예요. 들에서 돌아온 떰은 물고기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우물가에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부처님이 나타났어요. 떰아, 눈물을 닦고 물고기 뼈를 찾아라. 그리고 뼈를 병 네 개 나누어 담아 침대 다리 밑에 땅을 파고 하나씩 묻어두어라. 떰은 부처님이 일러준 대로 했답니다. 어느덧 일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큰 잔치를 열어 온 나라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새 어머니는 잔치에 가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모자를 준비했지요. 깜은 빨간 치마를 입고 말이에요. 새 어머니가 떰에게 말했어요. 떰아, 이 쌀자루에 벼가 많아 밥을 해먹기가 힘들구나. 네가 언니니까 집에 남아 쌀을 골라내도록 해라. 그 일이 다 끝나거든 잔치에 오너라. 새 어머니와 깜은 새 옷에 납풀거리며 왕궁으로 떠났고 떰은 자루를 쏟아놓고 쌀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한 알, 두 알 쌀을 골라내던 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떰이 슬플 때면 늘 그렇듯 부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떰아, 그만 울어라. 부처님, 이렇게 벼가 많은데 어떻게 쌀을 하나하나 골라낼 수 있겠어요? 며칠이 걸려도 다 못할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부처님은 떰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어요. 부드러운 부처님의 손길이 닿자 떰은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부처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천마리 참새대가 날아왔어요. 떰의 앞에 내려앉은 참새들은 찍찍찍 요란한 소리를 내며 쌀과 별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순식간에 한쪽에는 벼 무더기가 다른 한쪽에는 쌀 무더기가 생겼어요. 일을 마친 참새들은 오다운 모습 그대로 다시 날아갔답니다. 떰은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벼와 쌀을 따로따로 자루에 담았어요. 내 방으로 가서 침대 다리 밑에 묻어둔 병들을 꺼내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부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답니다. 떰은 방으로 달려가 병 네 개를 꺼내 열어보았어요. 첫 번째 병에는 아름다운 구슬이 달린 옷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병에는 알록달록한 신발이 들어 있었고 세 번째 병에는 멋진 모자가 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병에는 이 세상에는 없을 것 같은 신비로운 향기가 나는 향수가 들어 있었답니다. 떰은 새 옷과 새 신발과 새 모자로 단장하고 향수를 뿌린 다음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 바람에 신발 한짝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신발은 보이지 않았어요. 떰은 하는 수 없이 나머지 신발 한짝을 벗어든 채 맨발로 뛰어갔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왕궁의 한 신하가 덤불 사이에 끼어 있는 신발 한짝을 발견했어요. 신하는 알록달록하고 예쁜 신발을 왕자에게 바쳤답니다. 신발을 보자. 왕자는 대번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예쁘고 앙증맞은 신발을 신는 아가씨라면 틀림없이 착하고 어여쁠 것이다. 오늘 잔치에 그 아가씨가 왔다면 나는 그 아가씨와 결혼할 테야. 왕자는 잔치에 온 아가씨들에게 신발을 신어보게 했어요. 아가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신발을 신어보았지요. 깜도 억지로 신발 속에 발을 구겨 넣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의 발에도 신발은 맞지 않았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떰의 차례가 되었어요. 신발은 떰의 발을 딱 맞았고 떰은 가지고 있던 한쪽 신발도 맞아 신었지요. 왕자는 찔듯이 기뻐했어요. 기대했던 대로 떰이 너무나 곱고 아름다웠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떰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궁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한편 새어머니와 깜은 떰이 못 견디게 샘이 났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화가 나고 분이 풀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서 빨리 아버지의 재삿날이 되어 떰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마침내 재삿날이 되어 떰이 집에 오자 새어머니와 깜은 반갑게 떰을 맞았어요. 떰아, 아버지 재삿상에 올릴 까우가 없구나. 네가 직접 따오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떰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하고 집 가까이 있는 까우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떰이 까우를 막 따려고 하는 순간 새어머니가 나무를 도끼로 찍어 넘어뜨려버렸지 뭐예요. 떰은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새어머니는 죽은 떰의 옷을 벗겨 까매게 입혔어요. 떰의 신발도 신겼지요. 그리고는 깜을 데리고 왕궁으로 갔답니다. 새어머니는 왕자 앞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며 말했어요. 떰이 몹쓸 병에 걸려 갑자기 죽고 말았네. 죽으면서 동생 깜이 왕자와 결혼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네. 왕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슬픔을 참으며 깜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하여 깜은 왕자의 아내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둘은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값비싼 옷을 하루에 열두 번도 더 갈아입으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왕자는 떰 생각에 늘 슬프고 외로웠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궁에 꾀꼬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어요. 조그맣고 예쁜 꾀꼬리였지요. 그 꾀꼬리는 언제나 왕자를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답니다. 왕자가 꾀꼬리에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보호하기라도 하듯이 늘 내 곁에 맴도는구나. 뇌가 떠난 떠미라면 얼마나 좋겠니. 뇌가 정말 떠미라면 뇌 옷소매 속으로 들어오렸무나. 그러자 꾀꼬리가 정말 왕자의 옷소매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왕자는 꾀꼬리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부터 왕자는 꾀꼬리를 떰으로 여기며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깜과 새어머니는 그 꾀꼬리가 미웠어요. 왕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싫었고 왕자가 깜보다 꾀꼬리를 더 아끼는 것도 싫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왕자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꾀꼬리를 잡아 고양이에게 먹이로 주워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깃털은 왕궁바 길가에 묻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깃털을 묻은 자리에서 감나무가 자라났어요. 감나무는 순식간에 크게 자라 꽃을 피우더니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은 꼭대기에 딱 하나밖에 안 달렸어요. 하루는 지나가던 할머니가 꼭대기에 달린 감을 보고 말했대요. 감마, 내게 떨어지렴. 향기만 맡고 절대로 먹지 않으마. 그러자 신기하게도 감이 할머니의 품 안으로 뚝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감을 집으로 가져가 침대 머리맡에 두고 향기를 맡았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할머니의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산까지 푸진묵에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는 어느 날 시장에 가는 채 하며 나가다가 숨어서 지켜보았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침대 머리맡에 두었던 감이 예쁜 아가씨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할머니는 하마터면 앗!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지요. 아가씨는 앞치마를 곱게 차려입고는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상을 차렸어요. 집안일을 모두 끝낸 아가씨는 앞치마를 벗고 침대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때 할머니가 뛰어들어가 아가씨를 붙잡았답니다. 아가씨는 할머니에게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새 어머니와 동생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가 꾀꼬리로 태어났고 또 감으로 태어난 이야기 말이에요. 할머니는 이 모두가 부처님의 보살핌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감이 자신의 품속으로 떨어진 것도 부처님의 뜻이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할머니와 아가씨는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 아끼며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아가씨는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열심히 일했어요. 아가씨는 무엇이든 잘, 잘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리 솜씨가 매우 뛰어났지요. 특히 까우 요리는 맛이 너무 좋아 먼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하루는 왕자가 그 소문을 듣고 할머니 집에 찾아왔어요. 그 옛날 떠미 만들어준 까우 요리가 그리웠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떠미의 손맛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왕자는 할머니가 내온 까우 요리를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까우 요리 할머니 만든 거요? 아닙니다. 제 딸이 만들었습니다. 이 요리를 먹은 사람이라면 다들 제 딸을 보고 싶어 하지요. 할머니가 딸을 불렀어요. 왕자는 부엌에서 나오는 아가씨가 떰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답니다. 떰은 왕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가장 맛있는 까우 요리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던 거예요. 모든 일을 알게 된 왕자는 떰과 할머니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어요. 괘씸한 새어머니와 깜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려고 벼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떰은 목숨만은 살려주라고 강곡히 부탁했지요. 왕자는 착한 떰을 위해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떰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놀란 깜은 왕궁 밖으로 달아나다 그만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대요. 깜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새어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착한 떰은 새어머니와 깜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왕자와 할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완의 성견 지명 이완은 못 말리는 장난꾸러기였으니 집에서는 물론이고 밖에 나가서도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완의 집 근처에는 대장간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자주 들러 심술그진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대장간에서는 농사지을 때 필요한 각종 농기구도 만들고 생활용품도 만들었지만 그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말발굽에 박는 징을 유난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장장이는 뜨거운 물에 달구어 두들겨 만든 징을 일단 땅바닥에 던져놓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것들을 식히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징이 식으면 징이 식으면 다시 모아서 목판에 담아두곤 했는데 장난기가 폭발하는 이완에게는 이 징이 또 하나의 장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허구한 날 대장간에 들러 대장장이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기도 하고 대장장이가 만든 것들을 갖고 놀곤 했는데 대장장이로서는 적지 않게 귀찮은 존재였지만 그래도 대감집 도련님인지라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완이 징을 갖고 놀다가는 슬그머니 하나씩 가져간다는 사실을 대장장이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늘상 와서 노는 척하다가 하나씩 가져가니 그냥 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대장장이는 대감댁에 이 사실을 고하려고도 했지만 자신의 얘기를 대감이 자칫 잘못 받아들였다라는 오히려 남의 귀한 아들을 모함했다는 소릴 들을 수도 있는지라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대장장이는 이완을 단단히 골려줄 묘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대장장이는 시키지 않은 징을 몇 개의 목판에 담아놓고 이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완은 어김없이 심술기 가득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늘 하던 대로 목판에 징을 주어서 헐렁한 개구멍 바지 속으로 넣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 뜨거움에 못 이겨 아구 소리를 내며 엉덩방아를 찢는 게 아니겠어요? 대장장이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면서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이완은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장장이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가랑이 어딘가는 화상이 나 있을지도 몰라 그동안 못된 짓을 한 대가를 톡톡히 받는 게지 그러나 이완이 이쯤에서 물러날 단순한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습니다. 두어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완은 잘 익은 사과를 들고 대장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맛있게 먹고 다른 하나는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대장장이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어린 그를 졸랐습니다. 아무리 어른이지만 과일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으니 대장장이도 무척이나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도련님 그 사과 참 맛있게 생겼습니다. 저도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 나는 두 개 다 먹어야 하는데 대장장이는 다시 졸랐습니다. 도련님 댁은 잘 살기 때문에 집에 가시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 주시지요. 나눠먹는 것은 좋은 일이랍니다. 이완은 마치 고심을 하듯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왼손에 쥐고 있던 사과를 대장장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장장이는 고맙다고 꾸벅 절을 하면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빛깔이 불그스레한 사과는 누가 보아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대장장이는 일하던 검은 손임에도 불구하고 손에 씻지 않고 사과를 쥐고는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과를 한입 깨물던 대장장이가 갑자기 펄펄 뛰면서 침을 뱉어대는 거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똥냄새나는 사과를 주다니 사람을 골탕 골탕 먹여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대감집 도련님이라지만 너무 심하네 대장장이에 대한 복수로 냄새나는 사과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와는 통쾌해하지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내놈이 먼저 나를 속였으니 아가리에 똥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철없는 아이라고 하기에는 이처럼 이완에게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완의 지혜가 돋보인 것은 이런 일이 있은지 며칠 후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왕은 전국의 대장장이들에게 나시나 쟁기 대신에 칼과 창을 만들도록 했고 징을 만들던 사람들에게는 말의 징과 편재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워낙 다급했던 터라 대장장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 10일 안에 말의 징을 자그마치 10섬이나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닌가요? 대장장인은 밤낮을 쉬지 않고 징을 만들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일이 뻔했습니다. 이에 대장장인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때 이완은 대장장이를 불러 자기 집 광을 열게 했습니다. 그러자 광 안에서는 말굽 석섬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대서야 대장장인은 나이 어린 이완의 장난이 앞을 내다본 성견 지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같은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 쉽게 믿겨지지 않지만 이같은 일화는 사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화 이완의 아버지 장난기가 많아 어린 시절 개구쟁이로 소문난 이완은 이런 저런 사고를 수없이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양반 상놈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으니 양반댁 도련님인 이완이 아무리 짓궂은 장난을 한들 크게 나무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인들만 귀찮았을 일이었습니다. 그가 일곱살 되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이수일은 밖에 볼일이 있어 외출하고 사랑방이 비게 되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장난기가 다분한 소년 이완이 가만히 있을 위로 벼룩이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하자 벼룩을 잡기 위해 송곳을 들고 온 방안을 찌르고 돌아다녔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하인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완을 때릴 수도 없는 입장이니 점잖게 타이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장판을 이렇게 망가뜨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인은 이완의 손에서 송곳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이완이 아니었습니다. 이리 내놓 커라 감히 나의 일에 끼어들다니 무례한 사람이군. 그는 오히려 하인을 나무라면서 재빠르게 송곳을 빼앗아서는 다시 벼룩을 쫓아다니며 방바닥을 찌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이완을 보면서 하인은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요? 이완은 드디어 벼룩을 잡아 하인에게 보여주면서 뿌듯해 했습니다. 하인은 정말이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완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도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이완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인은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완의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르신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러느냐. 실은 도련님이 어르신 방에 돌아가 벼룩을 잡는다고 송곳으로 장판을 수도 없이 찔러대서 방바닥이 아주 흉하게 되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크게 노하여 날벼락이라도 내리칠 것만 같아 가슴이 콩알만 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완의 아버지는 의외였습니다. 그래 그 벼룩은 잡았느냐 라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이에 하인이 벼룩은 잡았다고 답하자 뜻밖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벼룩을 잡았으면 됐다. 방바닥이야 다시 깔면 되지만 한참 자라는 아이가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더욱 어린 가슴에 상처가 되는 일이니 벼룩만 잡았다면 그것으로 된 걸세. 주인의 이 말이 하인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인물이 될 사람의 아버지는 역시 달랐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량이 그만큼 넓었다는 얘기겠지요. 오늘의 동화 천사들의 계획표 세상이 온통 고운 단풍으로 물든 가을 날이에요. 가을 천사가 색색의 요술 물감을 상과 들에 조르륵 조르륵 뿌리고 있어요. 솔솔 시원한 바람도 불어 보내고요. 이 모든 것은 가을 천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이랍니다. 여기는 겨울 천사가 일하는 방이에요. 겨울 천사는 오늘도 늦잠을 자고 있네요. 겨울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요. 그 모습을 본 계절의 왕이 버럭 소리쳤어요. 이 게으른 겨울 천사야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겨울 천사는 그제야 부스스 일어나 눈을 떴어요. 계절의 왕이 돌아가고 나자 겨울 천사는 투덜 거렸어요. 무슨 걱정이람? 이제부터 해도 충분해. 천사는 흰 가루를 한자루나 풀어 눈을 반죽하기 시작했어요. 철파닥 철파닥 철퍼덕 그리고 찬바람을 만든다고 요술 약들을 마구 휘저 섞었어요. 달그락 달그락 휙휙휙 어? 서두르다 보니 눈 반죽은 질척질척해지고 찬바람은 활활 불길이 되어버렸네요. 어느새 다시 나타난 계절의 왕이 말했어요. 하루하루 미루다 한꺼번에 하려니 그렇지. 다른 천사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배우도록 해라. 겨울 천사는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하지만 왕의 명령이니 그렇게 할 수 받게요. 다음날 아침 겨울 천사는 봄 천사가 일하는 방으로 찾아갔어요. 봄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봄 천사는 일찍부터 일어나 일을 하고 있었지요. 미안 지금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겨울 천사는 구석에 앉아 봄 천사를 지켜보았어요. 봄 천사는 봄비의 재료를 꼼꼼히 계산해 그릇에 부었어요. 지금 재료를 준비해놔야 점심때 봄비를 끓일 수 있거든. 일을 마치고 봄 천사는 겨울 천사와 함께 새싹 차를 마셨어요. 곧 겨울이 될 텐데 준비는 다 했니? 아직 이제부터 준비하려고. 아직 아직 이라고? 그럼 계획표는 짜놓은 거야? 겨울 천사는 아까보다 더 작은 소리로 대답했지요. 그것도 아직 봄 천사는 딱하다는 듯 겨울 천사를 쳐다보았어요. 그때부터 겨울 천사는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게을렀나? 겨울 천사는 여름 천사가 일하는 방으로 찾아갔어요. 미안 곧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여름 천사는 붉은 덩어리를 반죽하며 말했어요. 아침에 모은 열로 만든 행님인데 오늘 밤까지 커다랗게 구워놔야 하거든. 일을 마치고 여름 천사는 겨울 천사와 함께 얼음 차를 마셨어요. 곧 겨울이 올 텐데 준비는 다 됐니? 겨울 천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 했어요. 아직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적어서 하루 계획표를 만들어봐. 그러면 할 일을 다 하고도 시간이 남을 거야. 겨울 천사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슥삭 슥삭 싹둑 싹둑 젖고 자르고 붙이며 열심히 계획표를 만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계획대로 일찍 일어난 겨울 천사는 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얀 가루를 그릇에 반쯤 넣고 별빛 요술 약을 쪼르르 부어 겨울 마법이 나오는 손끝 으로 조물 조물 열심히 일을 한 겨울 천사는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찬바람을 만들기 시작했죠. 커다란 솥에 얼음을 넣고 바람을 일으키며 뛰어 다니는 요정의 신발과 겨울 천사의 콧김을 섞어 휘 저었지요. 그러자 찬바람이 쌩쌩 찬바람을 다 만들고도 시간이 남아 겨울 색깔을 만드는 일까지 모두 마쳤는데 아직 저녁 먹을 시간도 안 되었네요. 여름 천사의 말대로 정말 시간이 남았어요. 내일 계획표에는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는 시간을 넣어야지. 겨울 천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계획한 대로 알뜰하게 보냈답니다. 드디어 겨울이 왔어요. 겨울 천사는 흰 눈과 찬 바람과 겨울 색깔들을 구름 아래로 열심히 뿌려주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겨울 천사가 만들어준 멋지고 아름다운 계절 덕분에 모두 모두 행복 했답니다. 오늘의 동안 소중한 펭귄 친구들 펭귄 마을에 진진씨라는 펭귄이 살았어요.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펭귄들은 모두 진진씨를 찾아가 의논 했지요. 진진씨는 언제나 진지한 얼굴로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마을 펭귄들은 모두 감탄을 했지요. 야, 어쩌면 그리 생각이 기쁘신지. 그러던 어느 날 진진씨네 이웃집에 한 펭귄이 이사를 왔어요. 안녕하세요. 난 깔깔씨라고 해요. 아저씨 수염이 깔깔이에요? 깔깔 잘 웃어서 깔깔이란다. 재미있는 이웃이 생겼네요. 며칠 뒤 진진씨의 아들이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팔을 다치고 말았어요. 진진씨는 걱정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지요. 그때 깔깔씨가 문병을 왔어요. 음, 멋진 장갑인걸. 내 장갑은 어때? 하하, 아저씨 고마워요. 많이 웃어야 빨리 낫는단다. 펭귄 마을은 무척 바빠졌어요. 물고기를 모아둘 창고를 짓기로 했거든요. 밤낮으로 일하느라 펭귄들은 모두 지쳤어요. 진진씨가 갑분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깔깔씨는 갑자기 어디론가 가네요. 어, 누구지? 스윽, 스윽, 히히, 깔깔씨 좀 봐. 깔깔씨 덕분에 피곤이 풀렸어. 휴, 요즘 갑자기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는데요. 그러면 창고도 쓸모 없어지게 되니 마을의 펭귄들은 한숨만 늘었지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펭귄들은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물고기 그림이야. 헤헤, 걱정들 말아요. 꼭 물고기가 많이 잡힐 테니. 하하, 깔깔씨 말이 맞아요. 진진씨는 화가 났어요. 깔깔씨,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건 큰 문제예요. 우리 펭귄들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진진씨의 말에 펭귄들은 웃음을 뚝 그치고 푹푹 한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 좀 보세요. 깔깔씨는 한숨을 쉬는 펭귄들을 보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바다사자가 밤에 몰래 나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진진씨는 깜짝 놀라 눈이 둥글해졌어요. 얼마 전에 밤납시를 갔다가 이걸 봤어요. 좀 더 지켜보다가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군요. 다음날 다시 마을회의가 열렸어요. 깔깔씨는 어제와 다른 진지한 모습으로 이야기했죠. 당장 바다사자를 찾아갑시다. 아니요. 힘으로는 당하지 못해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바다사자는 환한 달밤에 고기를 잡아요. 배는 북쪽 바위섬 사이에 두 쪽. 오늘 밤에 달이 뜰 거야. 작정기신은 역시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낮에 미리 잠을 자고 있군. 어서 배에 구멍을 내자. 그물도 여기저기 찢어두자. 그물이 왜 이러지? 우와 배에 물이 들어와. 내 배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 깔깔씨와 펭귄들이 바다사자 앞에 섰어요. 바다사자씨, 물고기를 구물로 마구 잡다 보면 언젠가는 바다사자씨가 먹을 물고기마저 모두 사라지고 말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이제부터는 낚시로 먹을 만큼만 잡을게요. 펭귄들과 바다사자는 화해를 하고 물고기 창고도 함께 쓰기로 했죠. 진진씨는 깔깔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깔깔씨, 물고기 창고에서 화낸 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잘못 생각했어요. 어떤 때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 당신이 부러워요. 진진씨, 나도 당신이 부러워요. 진지하고 지혜로운 그 눈빛은 믿음을 주죠. 하하, 그럼 우리 서로에게 부러운 점을 배웁시다. 진진씨와 깔깔씨는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그 뒤로 진진씨와 깔깔씨는 뭐든지 함께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여보게, 진진이 안경? 아니, 안녕도 아니고 안경이라니. 하하, 깔깔이 자네는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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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동화 이젠 부끄럽지 않아요. 다녀왔습니다. 미오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영 안 좋은가 봐요. 꼬리도 축, 수염도 축, 별처럼 반짝거리던 눈도 흐리멍텅. 미오는 미오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얼굴은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어요. 나는 토요일에 미오의 목소리는 모깃소리만 해졌지요. 따른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선생님. 그랬군요. 미오가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 어쩌죠? 선생님이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나 봐요. 사실 미오에게는 더 큰 걱정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엄마와 함께하는 유치원 노래자랑이 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한대요. 그날부터 엄마는 미오에게 노래연습을 시켰어요. 미오야 엄마처럼 해봐. 야옹 야옹 미오야 좀 더 자신있게 큰 소리로 야옹 미오는 노래자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났어요. 친구 초롱이와 신나게 블록사키 놀이를 하다가도 갑자기 시무룩해지고 좋아하던 생선 구이도 본체만체 하고 밤에는 잠도 안 오고 배까지 살살 아팠답니다. 드디어 노래자랑 대회날이 되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 안가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어서 일어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미오는 엄마가 다그치자 겨우 겨우 일어났지요. 미오는 시간이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가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결국 노래자랑 대회는 시작되었어요. 초롱이가 엄마와 함께 쪼로롱 잭 노래를 불렀어요. 엄마 초롱이랑 초롱이 엄마랑 참 잘하지요? 미오는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아침부터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더니 지금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음 엄마의 얼굴이 소방차처럼 붉어졌어요. 미오는 알았어요. 엄마도 지금 미오처럼 떨고 있다는 걸요. 미오처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드디어 미오와 엄마의 차례가 왔어요. 미오는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엄마 우리 잘해봐요. 파이팅! 무대에 선 미오와 엄마는 손을 꼭 잡고 노래를 불렀어요. 엄마가 냐 미오도 냐 미오는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미오야 잘했어. 우와 정말 예쁜 목소리야. 선생님과 친구들의 칭찬에 미오는 신이 나서 어깨가 으쓱 했어요. 엄마는 미오를 꼭 안아주었어요. 미오야 미오야 우리가 해냈어. 엄마는 우리 미오가 자랑스럽구나. 이제 미오의 부끄러움은 모두 사라진 걸까요? 미오는 아직도 발표할 때면 얼굴이 화끈 화끈 가슴이 콩닥 콩닥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조금 더 씩씩해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와 놀자 고요하고 깊은 밤이에요. 또르르 똑 또르르 똑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작은 별림은 울고 있는 꼬마 도깨비를 보았어요. 넌 누구니? 왜 울고 있어? 난 깨비인데요.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서 슬퍼요. 높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별림은 깨비와 같은 친구들을 종종 보곤 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따라오렴. 도토리를 던져라 톡톡톡 물구나무를 서라 흔들흔들 별림과 깨비는 꼬마 도깨비들이 노는 곳으로 왔어요. 흔들흔들 불빛 아래 꼬마 도깨비들은 동그라미 안에 도토리를 던지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깨비가 큰 소리를 치며 달려갔어요. 나도 놀자 나도 그 바람에 꼬마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 꼬덩 고꾸라지고 벌렁 넘어졌어요. 얘는 아까 개잖아. 너랑 안 논다니까. 어서 저리 가. 깨비는 또 훌쩍 훌쩍 울었어요. 보세요. 나랑 안 놀겠다 그러잖아요. 별님은 깨비를 꼬옥 안아주며 말했어요. 깨비야 같이 놀고 싶다고 무작정 끼어들면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 방해가 돼 대신 가만 가만 지켜보면서 어떤 놀이인지 열심히 익히고 틈틈이 친구들에게 칭찬해 주렴. 깨비는 별님의 말대로 했어요. 와 물구나무석이 잘한다. 그렇지 최고야.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자 꼬마 도깨비들이 물었지요. 너 이름이 뭐니? 나 깨비라고 해. 너도 한번 해볼래? 좋아 좋아. 깨비는 도토리를 던졌어요. 하나 둘 셋 그런데 세 개 중에 한 개만 동그라미 안에 쏘옥 어? 그럼 나는 한 번밖에 못 쉬네. 다시 던질래. 그러자 별님이 몰래 다가가 소곤소곤 깨비야 놀이 규칙은 꼭 지켜야 해. 아차차 깨비는 친구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얘들아 미안해 그냥 할게. 다음 도깨비는 물구나무를 서다가 이리 쿵 저리 쿵 넘어졌어요. 깨비는 그 도깨비를 놀려댔어요. 히히 나보다 더 못하네. 별님이 깨비에게 다가와서 또다시 소곤소곤 그렇게 놀려대면 친구의 마음이 상하잖니. 깨비는 얼굴이 빨개져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이제 깨비는 꼬마 도깨비들과 잘 어울리며 재미있게 놀게 되었어요. 별님도 마음을 놓았지요. 그런데 저쪽에서 꼬마 도깨비들이 웅성웅성 한 친구가 팔을 다쳤대요. 깨비는 재빠르게 달려가 말했어요. 괜찮니? 이 풀리프로 상초를 닦아줄게. 팔을 다친 친구가 묽은 나무를 못하게 되자 꼬마 도깨비들은 더 이상 놀이를 할 수 없었어요. 별님은 깨비에게 마지막 도움을 주기로 했죠. 깨비야 친구들에게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해보렴. 깨비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숨백북질하자. 그건 팔을 다쳐도 할 수 있잖아. 맞아. 좋아. 좋아. 꼭 꼭 숨어라. 도깨비 뿔 보일라. 꼭 꼭 숨어라. 방망이가 보일라. 저 멀리서 동이 타오네요. 꼬마 도깨비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얘들아 안녕. 꼬마 도깨비들이 방망이로 땅을 툭 치자 모두들 뿅 사라졌어요. 깨비도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별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별님 덕분에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래 깨비야 그리고 나도 네 친구란다. 다음날 고요하고 깊은 밤하늘이 짜렁 짜렁 울렸어요. 깨비야 놀자. 꼬마 도깨비들이 깨비를 부르네요. 깨비는 신이 나서 이리 폴짝 저리 폴짝 제주를 넘으며 친구들에게 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착한 아이가 된 치코 옛날 어떤 마을에 치코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치코는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들었지요. 어른에게 인사하라고 하면 딴 현대만 보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 골려 먹기 일수였거든요. 이런 치코를 보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치코랑 놀지 마라. 나쁜 버릇 배울라. 치코의 부모님이 걱정하며 말했어요. 치코야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나쁜 아이가 되는 게 좋아. 그래도 치코는 심통만 냈지요. 난 나쁜 아이가 좋아. 부모님은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누구세요? 문 밖에는 웬 어릿광대가 초대장을 들고 서 있었어요. 치코님 안녕하세요. 전 나쁜 어린이 학교에서 왔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나쁜 어린이 학교에서는 온 세상에 나쁜 어린이들을 모두 알고 있어요. 특히 치코님은 우리 학교에서 1등 김이거든요. 세상에 1등 이라니 치코는 어깨가 이슥해졌어요. 좋아. 날 데려다줘. 치코가 어린 광대의 손을 잡자 치코는 나쁜 어린 이 학교로 휙 날아갔어요. 처마 밑에는 박쥐들이 대롱대롱 낡은 벽에는 벌레들이 우글우글 아이들은 새까만 교복을 입은 데다 머리카락은 빨강 노랑 파랑 와 진짜 못돼 보인다. 땡 땡 첫 번째 수업은 절대로 인사 안 하기 에요. 치코는 해골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1등을 할 수 있다잖아요. 치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꼬벅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자 해골 선생님이 펄벌 뛰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먼저 인사 하지 말고 누가 인사를 해도 받으면 안 돼. 넌 착해서 안 되겠다. 손들고 벌써. 땡 땡 두 번째 수업은 무조건 반말하기 해요. 마녀 선생님이 말했어요. 말을 할 때는 무조건 반말을 써. 어른에게도 반말을 하고. 알았지?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 했어요. 알았어. 그런데 치코 혼자 네. 마녀 선생님이 삐죽한 눈을 더욱 삐죽이며 넌 착해서 안 되겠다. 손 들고 벌써. 땡 땡 세 번째 수업은 지저분하게 밥 먹기 해요. 유령 선생님이 말했어요. 밥 먹일 때는 쩝쩝 소리를 내고 꺽 트림을 하고 질질 흘려라. 그런데 유령 선생님이 먹는 게 어찌나 지저분해 보이는지 치코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고 말았어요. 물론 또 벌을 섰지요. 치코는 벌만 서느라 팔이 너무 아팠어요. 마지막 수업은 진짜 못되게 굴기예요. 괴물 선생님이 눈들을 느릿느릿 꿈뻑거리며 말했지요.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쓰면 혼난다. 다른 아이에게 양보하면 절대 안 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치코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안 돼요. 그건 나쁜 짓 이에요. 안 돼. 치코는 벌떡 일어났어요. 둘레 둘레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치코의 방이었지요. 모두 꿈이었어요. 나쁜 어린이 학교에서 가르친 건 바로 치코의 모습이었지요. 내가 그런 아이였다니 너무 끔찍해. 다음날 아침 치코는 엄마 아빠를 보자마자 안녕 안녕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엄마 아빠의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치코는 깨끗하고 얌전하게 밥을 먹고 또 인사를 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치코는 친구들과 놀 때도 어머 미안해 고마워 친구야 네가 먼저 해도 괜찮아. 치코는 어른들을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요. 치코네 마을은 치코를 칭찬하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너도 치코한테 좀 배우렴. 치코만 그만해라. 착한 아이 치코랑 놀아라. 엄마 아빠 난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좋은 어린이 학교를 만들거에요. 오늘의 동화 욕감한 개구리 숲속에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살랑살랑 헤엄을 치던 올챙이 다롱이는 예쁜 올챙이 한 마리를 보았죠. 와 내 맘에 쏙 들어 하지만 다롱이는 용기가 없어 말 한마디 못했답니다. 다음날 다롱이는 예쁜 올챙이를 또 만났어요. 예쁜 올챙이가 먼저 다롱이에게 다가와 말을 거네요. 안녕 난 아롱이야 넌 이름이 뭐니? 다롱이는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했죠. 다 다롱이 다롱이는 부끄러워 연꽃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아롱이가 입을 빼준 내밀고는 너 나랑 이야기하기 싫은가 보구나 하더니 멀리 가버렸지요. 으휴 다롱이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붕어들이 다가와 한마디씩 했어요. 아롱이 눈을 쳐다보고 말했어야지. 이렇게 말이야. 그래야 네가 관심이 있다는 걸 알지. 며칠 뒤 뒷다리가 나온 다롱이가 빼엄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롱이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 너도 뒷다리가 나왔구나 멋지라 다롱이는 붕어들의 말을 떠올리고 아롱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뚱한 얼굴과 무뚝뚝한 말투에 아롱이는 또 화가 나버렸지요. 다롱이가 하늘을 보며 슬픔에 잠겨있는데 잠자리들이 날아와 한마디씩 했어요. 좀 상냥하게 웃었어야지 이렇게 말이야. 그래야 네가 기분이 좋다는 걸 알지. 얼마 뒤 앞다리가 나온 다롱이가 용기를 내어 아롱이에게 다가갔어요. 다롱이는 아롱이와 눈을 맞추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롱아 오랜만이야 날씨가 참 좋지. 그러자 아롱이도 반갑게 말했어요. 응 여름이 오려나봐. 여름이 되면 뭐 하고 놀까? 그때 마침 파리 한 마리가 앵 앵 와 저 파리 맛있겠다. 아롱이는 다롱이가 참 이상하네라고 생각하고는 가버렸어요. 다롱이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오리들이 한 마디씩 했어요. 아롱이가 한 마리 대꾸를 해주었어야지. 맞아 맞아 그랬어야지 나처럼 말이야. 고개도 꾸덕이면 더 좋고 이렇게 말이야. 어느덧 개구리가 된 다롱이는 아롱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롱이는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안고 아롱이가 사는 물풀 옆으로 폴짝 폴짝 뛰어갔지요. 바로 그때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살려줘 커다란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아롱이에게 다가가고 있지 뭐예요. 어쩌지 뱀에게 다가가서 눈을 맞추고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롱이를 놓아달라고 해볼까 하지만 지금은 어울리지 않아 그럼 다롱이는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다롱이는 아롱이의 눈을 마주 보며 말했지요. 고맙기는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러자 아롱이가 말했어요. 넌 정말 용감한 개구리야. 다롱이는 머리를 글썩이며 웃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부끄러워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아롱이와 다롱이는 주홍빛 노을이 질 때까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며칠 후 작은 연못에는 개구리 알들이 몽글몽글 몽글몽글 가득히 퍼졌답니다. 오늘의 동안 개와 돼지 옛날 자식도 없이 혼자 쓸쓸하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가족 가족 이라고는 집에서 기르는 개와 돼지 밖에 없었지요. 어느 햇살 좋은 봄날의 일이에요. 하루는 할머니가 이웃마을 잔치집에 나들이를 가게 되었어요. 돼지는 할머니가 나가도 못 본 척 하는데 개는 할머니를 고개 너머까지 배웅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검둥이는 착하기도 하지 집도 잘 지키고 할머니는 개를 쓰다듬으며 빙글에 웃음을 지었지요. 얼마 후 잔치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개에게 뼈다귀를 주었어요. 옅다 검둥아 네 선물이다. 그 모습을 본 돼지는 샘이 났어요. 할머니가 개만 귀여워한다고 생각했지요. 돼지는 개에게 숙명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너만 귀여워하시는 거지? 나는 매일 밤 집을 지키는데 너는 밤만 먹고 잠만 자잖아. 개의 말에 돼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좋아. 오늘 밤부터 나도 잠을 자지 않고 집을 지켜야지. 그날 밤 밤이 깊도록 돼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대신 목청을 높여 큰 소리로 울어댔지요. 꿀꿀 꿀꿀 돼지 울음소리에 할머니는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돼지가 병이 났나 보군. 내일 아침에 의사를 불러야겠다. 날이 밝자 할머니는 의사를 불러왔어요. 의사는 돼지의 엉덩이에 침을 놓아주었지요. 그런데 이 미련한 돼지는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께서 집을 더 잘 지키라고 침을 놓아주시나 보다.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돼지는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꿀꿀 꿀꿀 할머니는 돼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이면 밤마다 울어대니 그냥 두면 안되겠네. 결국 할머니는 돼지를 장에 내다 팔았어요. 악뒤 구별 못하고 미련하게 굴던 돼지는 그만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오늘의 동화 어린 원님 옛날에 나이 9살에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작은 고을의 원님이 된 아이가 있었어요. 어린 원님을 모셔야 하는 광가 사람들은 기가 막혔죠. 까마득하게 어린 아이를 원님이라고 불러야 하니 여간 안 입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방과 아전들은 어떻게 하면 어린 원님을 자기 손 안에 넣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까 자나 깨나 그 궁리만 했지요. 관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광가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뚝 하면 원님을 얕잡아 보고 이를 소홀히 하기 일쑤 였지요. 관리들은 인사를 할 때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세운 채 건성으로 말만 했어요. 원님이 어째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는 것이냐 고 묻자 관리들은 목을 다쳐서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다리 하고 뻔뻔하게 대꾸했지요. 마침내 어린 원님은 관리들의 버릇을 당장 고쳐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석수장이를 불러 돌로 된 갓을 여러 개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지요. 며칠 뒤 석수장이가 돌로 된 갓을 만들어오자 어린 원님은 관리들을 불러 점잖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그대들이 이 갓을 쓰도록 하시오. 그러면 상전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는 못된 병이 절로 고쳐질 것이오. 관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일이었어요. 처음 며칠간은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다 싶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관리들은 또 어린 원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게으름을 비웠어요. 원님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도 시큰둥 마을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러 나가자고 해도 시큰둥 했지요. 보다 못한 원님은 이방에게 이렇게 일렀어요. 이방 밭에 가서 수숫대 하나만 잘라다 주시오. 그러자 이방과 아전들이 원님을 보고 놀리듯이 울었어요. 원님 수숫대는 무엇에 쓰시게요? 수숫대로 장난감을 만들기라도 하실 작정입니까? 어허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구려. 이방과 아전들은 하는 수 없이 수숫대를 구해왔어요. 이방 그 수숫대를 소매 속에 넣어보시오. 이방은 원님의 말대로 수숫대를 소매 속에 넣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길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방은 한쪽 끝만 소매 속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본 원님이 이방에게 물었어요. 이방 그 수숫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이오? 1년 자란 것이지요. 그러자 어린 원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호령을 했어요. 그래 기껏 1년 자란 수숫대도 소매 속에 넣지 못하면서 9배나 자란 나를 손 안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이방과 아전들은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뒤부터 관리들은 어린 원님의 명령에 고분 고분 잘 따랐대요. 오늘의 동화 주인의 욕심 옛날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총각이 있었어요. 하루는 주인이 산에 사냥을 가자고 했어요. 산에 눈이 쌓여 짐승 발자국을 찾기가 쉬웠거든요. 주인과 머슴은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사냥을 갔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짐승이 전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산 짐승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나절이 넘게 돌아다녀도 꽁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지요. 날은 어두워져 가고 슬슬 배는 고파 오는데 눈 쌓인 산속에 뭐 먹을만한 것이 있겠어요. 안되겠다. 이 꽝이라도 구워먹자. 배가 고픈 주인은 머슴더러 꽝을 불에 구우라고 했어요. 그러자 머슴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지폈어요. 그러고는 꽝을 불 위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했지요. 요 조그마한 꽝을 나누어 먹어봤자 간에 기별이나 갈까 주인은 어떻게 하면 혼자서 꽝을 다 먹어 지울지 궁리를 했어요. 저놈은 무식해서 글을 모르니 글짓는 내기를 하면 틀림없이 내가 이기렸다. 얘야 오랜만에 산해온이 흥이 절로 나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글을 한 수씩 지어보는 게 어떠냐. 저야 무식해서 어디 글을 알아야지요. 글을 알고 모르고 가 무슨 상관이냐. 그저 흥이 나는 대로 말을 맞추면 되는 게지. 그런데 글을 그냥 지어서야 쓰겠느냐. 먼저 글을 짓는 사람이 꽝고기를 먹기로 하자꾸나. 머슴은 주인이 왜 그러는지 진작 했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주인어른. 그럼 어디 운을 떼볼까. 옳지. 고자가 좋겠다. 높은 산에 올라왔으니 높을 고자가 제격이지. 고자를 네 번 써서 글을 지어보자꾸나. 주인이 그 길을 생각하느라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머슴이 갑자기 꽝고기를 잽싸게 슥 베어 먹었어요. 익었고 서럽고 배고프니 먹고 서럽고 배고프니 먹고 보자. 털림없이 고자를 네 번 써서 글을 지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주인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그러자 머슴은 남은 껌고기를 반으로 나누어 주인 앞에 내밀며 웃었어요. 이걸 드십시오. 날이야 글을 못 지었으니 잡수실 수 없지만 제 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장괴를 부렸던 주인은 머슴 앞에서 망신만 톡톡히 당했대요. 오늘의 동화 훈장님의 거짓말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서당이 하나 있었어요. 서당에서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글공부를 했지요. 하루는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더니 슬그머니 벽장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건 바로 꿀이었어요. 달콤한 냄새가 진동하니 아이들이 오줌 먹고 싶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훈장님은 양채처럼 저 혼자만 후루룩 쩝쩝 맛나게 꿀을 먹었지요. 훈장님 지금 잡수시는 게 뭐예요? 한 아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울었어요. 그러자 훈장님은 시치미를 뚝 떼며 이렇게 말했지요. 이건 말이다. 먹으면 죽는 약이란다. 왜? 먹으면 죽는 약이라고요? 그래 아주 위험한 것이니 절대 손대지 마라. 그날 오후 훈장님이 이웃마을에 볼일을 보러 가셨을 때의 일이에요. 한 한 아이가 벽장 속에 있는 꿀을 꺼냈어요. 설마 그걸 먹으려는 건 아니지? 먹으면 죽는 약이라잖아. 바보 그건 훈장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아이는 꿀단지 뚜껑을 열어보였어요. 봐 이게 꿀이지 어떻게 먹으면 죽는 약이야? 아니나 다를까 그 속에는 달콤한 향기가 나는 꿀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자 먹어봐. 아이는 친구들에게 꿀을 나누어 주었어요. 훈장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먹기나 해. 먹음직스러운 꿀을 본 아이들은 군침을 흘렸어요.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달려들어 꿀을 먹어버렸지요. 훈장님이 두고두고 아껴 먹으려고 했던 꿀은 이렇게 해서 모두 독나버리고 말았대요. 이제 어쩌지? 틀림없이 이 회초리로 맞게 될 거야. 아이들이 조마조마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까 꿀단지를 꺼낸 아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다차고차 훈장님이 아끼는 벼루를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했지요. 꿀을 훔쳐먹은 것만 해도 큰 죄인들 훈장님이 아끼는 벼루마저 깨뜨려 놓았음이 말이에요. 어쩌자고 벼루까지 깨뜨렸어. 이제 훈장님이 오시면 정말 혼이 날 거야. 새파랗게 질린 아이들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꿀단지를 꺼냈던 아이는 빙글에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해. 아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방바닥에 낙작하게 엎드려 있으라고 말했어요. 얼마 후 서당으로 돌아온 훈장님은 깜짝 놀랐어요. 글쎄 아이들이 먹지 말라는 꿀은 다 꺼내 먹고 아끼는 벼루까지 산산조각을 냈으니 말이에요. 훈장님은 붉으락 푸르락 해진 얼굴로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네 이놈들 그러자 꿀단지를 꺼냈던 아이가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렇게 말했죠. 훈장님 저희가 놀다가 실수로 벼루를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어찌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벽장 속에 든 먹으면 죽는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를 않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합니까. 아이는 억지로 큰 울음을 터뜨렸어요. 훈장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역락 없이 아이의 꾀 넘어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꿀은 다 먹어 치웠고 벼루는 산산조각이 났는걸요. 모두 일어나라. 너희들이 먹은 건 먹으면 죽는 약이 아니라 꿀이다.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훈장님이 아끼던 꿀을 몰래 먹어 치우고도 나단하나 맞지 않았죠. 먼 훗날 훈장님의 꿀을 당당하게 훔쳐 먹었던 그 아이는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을 했대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백성들을 다스려 오랫동안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